오늘의 동화, 세 명의 자린고비 옛날에 충청도 자린고비하고 전라도 자린고비하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살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구두새라고 뽐들을 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셋이서 딱 만났지요. 옳다 잘 되었다고 내기가 붙었답니다. 누가 더 지독한 구두새노릇을 하는지 내기를 했단 말이지요. 먼저 충청도 자린고비가 세상에 나만큼 집신 아껴 신는 사람은 없을 것에 나는 길을 갈 때도 집신 닮는 게 아까워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올 때만 잠깐 집신을 신고 간다네.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서 들고 가지. 하니까 전라도 자린고비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렇게 해서 집신 한 켤레로 1년이나 가겠나. 나는 말이지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오면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네. 그래야 집신이 안 다를 게 아닌가. 이 소리를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손을 내자우며 하는 말이 그렇게 신었다 벗었다 하면 금세 달아버리게. 나는 말일세 맨발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집신을 잃어버린 척 한다네. 집신은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 이래서 경상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 다음번에 셋이서 또 만나 내기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자린고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게들, 자네들은 쥐부채를 다 펴서 쓰겠지? 나는 딱 두 쪽만 펴서 붙인다네. 그러면 바람이야 조금 나와도 부채는 오래 써서 좋지. 이 말을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야 부채를 감당이나 하겠나. 나는 부채를 펴서 손에 들고 부채 대신 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든다네. 그러니까 충청도 자린고비가 하는 말이 다들 너무 해프군 그래. 나는 아예 부채를 천장에 매달아놓고 더우면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주워거리지. 부채를 손에 쥐기만 해도 다른 걸 몰랐나? 이래서 이번엔 충청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셋이 의논을 하기를 서로 돌아가며 자기 집에 다른 둘을 청해 대접을 하기로 했지요. 먼저 경상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어요. 경상도 자린고비가 대접을 하느라고 장아찌를 종지에 담아 반찬으로 내놓는데 그걸 어찌나 잘게 썰었던지 좁쌀만하게 썰어서 내놓았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젓가락에 집혀야 말이지요. 충청도 자린고비와 전라도 자린고비가 땀을 흘리며 장아찌와 시름을 한 끝에 겨우 서너 쪽씩 집어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충청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커다란 것을 종지 아가리보다 더 큰 것을 썰지도 않고 통째로 종지에 콱 박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장아찌가 옴짝달싹을 하나요? 아무리 젓가락으로 집어내려고 해도 종지에 콱 박혀서 말이에요. 억지로 집어내면 종지 채 딸려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전라도 자린고비와 경상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맛도 못 보고 돌아왔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자린고비 집에 다들 모였어요. 그런데 전라도 자린고비는 장아찌를 아예 종지에 담지도 않고 상에 올려놓지도 않고 공중에 뒤롱뒤롱 매달아 놓았어요. 그러니 쳐다만 봐야 했지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밥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자주자주 쳐다보면 아, 고만들 쳐다보게나 너무 짜게 먹고 목탈라 하고 지청구를 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전라도 자린고비가 이겼답니다. 그러고 보니 셋 다 피장파장 어금지금 막상막하 그래서 셋은 비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장시와 정승 암행어사 출두요 역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관아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관아에 있던 수령과 아전들은 미처 숨기지 못한 서류들을 감추느라 허둥댔습니다. 그때 육두방망이를 휘두르는 역졸들 사이로 유유히 관아로 들어오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청렴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박어사였습니다. 관아에 있는 문서를 모조리 가져오너라 종이 한 장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은 관리들을 꽁장 못하게 마당 한쪽에 꿇어 앉히고 관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사비로 탕진했군. 어사는 문서를 몇 장 넘기지도 않아 드러난 혐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지역 수령이 매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격에 맞지 않는 노비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여러 차례의 염찰을 마친 뒤였습니다. 어사는 관아의 중심인 동원대청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찌 지방수령이 되어 백성이 힘들게 바친 세금을 흥청망청 썼는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담용만 채우려 한 주의 값을 톡톡히 지르게 될 것이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마당에 꿇어 앉아 있던 관리들은 모두 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박어사는 문서를 조사하여 수령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내려갔지요. 역졸은 그 문서를 가지고 임금님께 보고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임무를 마친 박어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지요.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수육 한 접시 주시오. 금방 가져다 줄 테니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있으시오. 박어사는 주모가 안내한 복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한 사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낙은 애들 여럿이 묵는 복로방 아랫목은 먼저 온 사람이 인자였습니다. 박어사는 할 수 없이 큰 대자로 누워있는 사내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누워있는 사내는 얼룩덜룩 더러운 옷을 입고 다 헤져서 여기저기 꿰맨 모자를 얼굴에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모가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수한 돼지고기 삶은 국물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사내가 눈을 번뜩 떴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고쳐 쓰고 입맛을 다시며 상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사는 소절을 뜨다 말고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가 주먹만한 게 덩치도 늠름하여 행색과는 다르게 대장부 같은 위풍이 느껴졌습니다. 사내의 목에서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밥은 드셨수? 어사가 밥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먹지. 어사는 주모에게 국밥을 하나 더 시켜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사깟을 쓴다고 관상을 숨길 수 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 듯 보이는데 내 말이 맞수? 어사는 뜨끔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가 자신을 알아볼 리 없었지요. 암행을 하고 비밀리에 나란 일이라도 하시나? 사내의 말에 박어사는 그만 사레 들려서 물을 들이켰습니다. 당황할 건 없네. 내 비밀로 해주는 대신 탁주 하나 시켜주시오. 어사가 얼른 술을 시켜주자 사내는 시원하게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보아하니 댁도 전국 방방 곳곳을 떠도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다니는 게 어떻소? 박어사가 갑작스러운 사내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 사이 사내는 다시 아랫목으로 가 벌러덩 틀어누었습니다. 뭐 길동무 하나 두어 나쁠 건 없겠지요. 그럼 우리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이름이 뭐 중요하오. 그냥 장씨라 부르시오. 내일 일찍 장을 나서야 하니 그만 잡시다. 어사는 악수라도 한 번 할 양으로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사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재할 말만 했습니다. 어사는 머쓱해진 손을 그만 내려놓았지요. 이렇게 박어사는 얼떨결에 장씨라는 사내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어사와 장씨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충청도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박어사는 이참에 충청도 민심을 살펴볼 생각이었지요. 오늘은 이 집에서 신세를 좀 짚시다. 장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눈앞에 보이는 집으로 가더니 대뜸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던 낙은애들인데 하루만 묵어갑시다. 장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문을 넘어 널따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잠시 후 지체가 높아 보이는 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낙은애들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지요. 대신 연루하신 어머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인심 좋게 생긴 부인은 종을 시켜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방에 들어가자 어사는 보참을 내려놓고 삿갓을 벗어 던졌어요. 아, 오늘은 편히 쉴 수 있겠네. 자네도 그 답답해 보이는 모자 좀 벗고 있게. 박어사는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부인 참 인심 좋게 생기셨어. 그렇지 않나? 어사가 장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장씨는 모자를 쓴 채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뭐라나. 딱 보아하니 남편을 잃을 관상인데 남편이 객살을 하게 생겼어. 장씨가 혀를 끌끌 차며 방바닥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게. 저 부인의 남편이 죽는단 말이야? 장씨는 박어사가 꼬치꼬치 캐묻자 귀찮은 듯 팔베개를 하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인과 한여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집에 안 계셔서 낯선 남정내들을 집에 드리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날도 춥고 사정이 딱해 보이는 낙은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드린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계셨어도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는 많지 않으나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두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인이 상을 치우기 위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피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주인 양반은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장씨가 넌지시 물었어요. 네, 도롱이도 가져가지 않으셨는데 걱정입니다. 장씨는 모자를 매만지며 부인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발상을 하십시오. 발상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상례가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던 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밤 남편의 상을 치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남편의 적삼과 멍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고글라란 말이오. 그러면 남편이 살 수 있습니다. 부인은 처음 보는 낙은혜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시각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이 걱정이 되어 장씨의 말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부인은 옷장을 열어 평소 남편이 즐겨 입던 적삼을 챙기고 창고로 가서 멍석을 말아 지붕 위로 조심스럽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부인은 귀와의 멍석을 깔고 북쪽을 향해 서서 왼손으로 적삼의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적삼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하늘을 향해 옷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부인의 고슬픈 곡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심리 밭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한편 집에서 심리쯤 떨어진 곳에서 남편이 부인의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남편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커다란 바위 밑에 숨어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곡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자기 집 지붕 위에서 부인이 적삼을 흔들며 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거기서 뭐 하는 게요? 남편은 목청껏 부인을 불러봤지만 소리가 부인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설마 어머님이? 집안에 사람이 죽었다면 연루하신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나 보구나. 남편은 부랴부랴 바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바위가 부들부들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우르르 무너져버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봐야지. 남편은 무너진 바위를 바라보며 바위 밑에 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아찔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여보 어찌 된 일이요?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거요? 부인은 남편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혹시 오시다가 별일 없으셨나요? 남편은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장씨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남편을 살펴주셨으니 감사의 표시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장씨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은 필요 없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신 천량만 주시오. 그러고는 돈을 받아 박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나. 얼떨결에 돈을 받아 든 어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게.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걸까? 박어사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장씨의 뒤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밤 어사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을 것을 미리 알다니. 장씨는 예사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암행어사인 걸 눈치챈 것 같은데 나란 일에 쓰라는 걸까? 정신을 놓고 걷던 박어사는 그만 장씨의 등짝에 머리를 콕 박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 어떡하나? 그제야 정신을 차린 어사가 장씨에게 따졌습니다. 장씨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꽤 부잣집으로 보이는 귀와 너머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무슨 일이라도 났는가? 나도 좀 보세요. 어사가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어봤지만 담장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아이가 아픈가 보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이 사람아 옛말에 밥 짓는 사람을 도우면 밥맛이라도 보지만 싸움을 도우면 상처만 있는다고 했네. 좋은 일이면 참견해도 좋지만 나쁜 일이면 아예 참견조차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냥 가세. 장씨는 어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아이가 죽은 뒤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장례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때 장씨가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섯 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뒤 같았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우리 귀한 아들을 잃었구나. 가족들은 싸늘하게 식은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이렇게 죽으면 우린 어찌 살란 말이냐.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장씨는 대뜸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맥을 짚었습니다. 누구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화댈짝 놀라 뒤로 주춤 불러났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제게 약효가 뛰어난 약재가 있으니 먹여보시오. 정말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장이었습니다. 이 약 세 알을 하나씩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이시오.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게요. 대신 우리는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이 집에서 좀 머물겠소. 장씨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아이 어머니에게 주더니 사랑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실오라기락 같은 희망으로 꽉 담은 아이의 입을 억지로 열어 약을 탄 물을 떠먹였어요.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눈을 번뜩 뜨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주물렀지요. 살아났어요. 죽었던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고요. 어머니는 기쁜 마음에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한다름에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 광경을 구경했지요. 오후가 되어 약 하나를 또 타서 먹이니 이번에는 아이가 일어나 앉았고 저녁에 세 개째를 먹이니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껴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지요. 그러다 문득 장씨가 떠올라 아이를 내려놓고 맨발로 사람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었소.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장씨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칠대 독자 외아들인 아이를 살려주었으니 우리 집안을 살린 거나 한가지요. 내가 재산의 판을 기꺼이 내주리다. 사양하지 마시고 가져가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두루 보살피는 훌륭한 아들로 키우시오. 대신 천량을 주시오. 장씨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장씨는 천량을 받아 박어사에게 주었어요. 앞으로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게. 어사는 장씨가 신통방통하여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 묘약은 어디서 구한게요? 약초도 캐러다니요?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대체 누구시오? 예사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가 보지. 혹시 귀신일까 겁나는가. 장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박어사는 이제 장씨와 함께하는 길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까지 했지요. 장씨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니 참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도 탐관오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을 위한 일을 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장씨야말로 암행어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만 넘으면 경상도 풍기 땅이요. 어사는 오랫동안 지방을 돌아다닌 경험을 살려 아른척을 하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산 아래로 옹기종기 작은 지붕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작은 언덕이 하나 나오더니 소나무가 빙 둘러쳐 있고 그 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주위로 몇몇 사람들이 둘러서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박 어사가 무덤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를 이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형제가 모두 모여서 아버지를 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묘 안에 송장이 없는데 어찌 이장을 앓고 무덤을 휘둘러본 장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걸어나가기라도 했단 말이요? 사형제 중 맏형으로 보이는 청년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무덤을 파보면 될 것이 아니요? 예부터 조상의 묘는 양지바른 곳을 써야 후손이 번성하고 잘못 쓰면 후세에 탈이 있는 법인데 이제 와서 없어진 송장을 어찌 찾는담? 형제들은 장씨의 비꼬는 듯한 말씨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데 어디 와서 미친 소리요? 사형제는 장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박어사는 여태껏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장씨의 말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 번 믿고 묘를 파보십시오. 사형제는 어차피 이장을 하려면 무덤을 파서 관을 꺼내야 하니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일 거짓이면 가만 안 두겠소. 사형제는 일꾼들을 시켜 당장 무덤을 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땅 속 깊숙한 곳까지 파들어갔지만 도무지 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관을 찾을 길이 없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오? 제발 알려주시오. 사형제는 장씨에게 아버지 시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장씨가 뒷짐을 쥐고 커다란 발을 내딛었지요. 사람들은 장씨가 내딛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장씨의 보폭이 어찌나 넓은지 모두들 헉헉거렸어요. 서른, 자, 여기요. 자네 아버님이 여기 붙여 계시오.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갸우뚱거렸습니다. 그곳은 묘가 있던 곳과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참나, 또 내 말을 못 믿는 거요? 조첨하고 서 있는 형제들에게 장씨가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믿지요. 사형제는 서둘러 일꾼들과 함께 그곳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삽끝머리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관이었어요. 찾았다. 관을 찾았어요. 정말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송장이 나온 것보다 관이 있는 자리를 귀신같이 알아낸 장씨의 능력이 더욱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송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사분이 아니신데 몰라뵙고 저희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장씨는 사람들이 넙죽 절을 하자 모두 물리치고 다시 큰 보폭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발바닥으로 땅을 비벼보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콩콩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명당이니 이곳의 아버님을 이장하시오. 그러면 집안에 복이 들어올 거요. 사람들은 장씨의 말을 철사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님을 찾아주시고 맷자리까지 봐주시다니 어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여기 이천량의 땅문서까지 들을 테니 부디 받아주세요. 사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돈과 땅문서를 내밀었지만 이번에도 장씨는 호의를 뿌리쳤습니다. 명당으로 이장했으니 아버님께서 사형제를 잘 보살펴 주실 거요. 앞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때 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천량만 받소. 천량만 주시오. 장씨는 사형제에게 받은 돈을 바로 박어사에게 건넸습니다. 말 안 해도 안 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라고. 장씨가 활짝 웃어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어지고 있었어요. 박어사는 오늘도 장씨와 좋은 일을 한 게 기뻐서 한껏 들떠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서 묵을 계획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겠네. 장씨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박어사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니.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디서 묵을 셈인가. 마을 근처까지라도 같이 가세. 박어사가 장씨의 팔을 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람을 만나 오늘 저녁 묵을 곳을 찾을 수 있을 걸세. 장씨는 성큼성큼 걸어 어느새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어사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장씨가 야속했습니다. 박어사는 할 수 없이 장씨가 시킨 대로 홀로 고개를 올랐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니 수천년 묵은 당산나무가 하나 오뚝 서 있었어요. 멀리서도 훤히 보일 만큼 커다랗고 듬직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한 처녀가 음식을 차려놓고 지성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장승님, 우리 아버지 백일 정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시바비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박어사는 처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정성으로 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소원이기에 이리도 간절히 빌고 있소. 박어사가 묻자 처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 중에 나랏돈 삼천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삼천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뱀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백일 정성을 들이는 중입니다. 삼천냥이라 그리 큰 돈을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박어사는 문득 그동안 장시가 사람들에게 받아본 삼천냥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쓸 데가 있다고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었나. 어사는 보쯤에서 삼천냥을 꺼내어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소. 저자의 간절한 기도를 이 장승이 듣고 감동했나보오. 이 돈을 가져가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돈을 받아든 처녀는 감격했습니다. 장승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박어사는 장승 가까이 다가가 나무에 새겨진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가만있죠. 이 사람은 장시가 아닌가. 박어사는 장시와 쏙 빼다 박은 장승을 어루만졌습니다. 큰 눈과 오똑한 코, 큼직한 귀와 몸집, 잠시라도 벗지 않았던 모자까지 똑같은 게 틀림없는 장시였습니다. 그때 연신 장승에게 절을 하고 있던 처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이 장승님의 이름은 장성식이옵니다. 몇백년 전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당산신이시죠. 처녀의 말을 들은 어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네가 장승이었어. 내가 그동안 장성식이라는 장승과 동행을 했구나. 처녀가 어이없이 웃는 박어사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으니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변변한 차는 없애나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박문수요. 내게는 은혜를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 장승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지금처럼 잘 보살펴주오. 처녀는 지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장승을 모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승에게 절을 하고는 서둘러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박어산은 그간 장시와 있었던 일들을 적어 임금님께 보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임금은 전국에 있는 장승을 잘 보존하라는 어명을 내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두 형제 옛날에 어느 산골에 착한 동생하고 못된 형이 살았대요. 형은 심술쟁이에다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동생을 못살게 했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한테 얘야 산에 가서 나무좀에 오너라 뗄나무가 떨어졌구나 그랬거든요. 그러자 형은 꾀를 부려 머리를 싸잡고 동생한테 그랬지요. 아우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 못 가겠다. 내가 가서 나무에 오너라 그래 내가 해올게 동생은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주먹밥 한 뭉치 싸가지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지요. 산에 가서 부지런히 나무를 주워 모아 겨우 한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산등성이 계암나무 밑에 앉아 주먹밥 보자기를 풀려고 하는데 계암나무에서 열매 하나가 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형 갖다 줘야지. 동생은 계암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주먹밥 보자기를 풀었어요. 노란 조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어디선지 갑자기 거지 노인이 나타나더니 얘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그 주먹밥 날 줄 수 없겠니 하는 거예요. 동생은 거지 노인을 바라보니 너무도 불쌍해서 주먹밥 한 개를 모두 드렸지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으니 할아버지 잡수세요. 거지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들더니 아주 맛있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고 입을 쓱 닫고는 얘야 참 맛있게 먹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대신 이 돌멩이를 줄 테니 던져보고 돌멩이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렴. 좋은 일이 있을 게다. 그러면서 거지 노인은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건네줬어요. 동생은 얼떨결에 돌멩이를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거지 노인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했던 동생은 별 생각 없이 거지 노인이 준 돌멩이를 슬쩍 던졌지요. 그러자 돌멩이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겁니다. 동생은 거지 노인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굴러가는 돌멩이 뒤를 따라갔어요. 자꾸자꾸 따라가다 보니 돌멩이는 점점 빨리 굴러가서 물이 가득 찬 커다란 못 속으로 풍덩풍덩 굴러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큰 몸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가운데로 내려가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길로 돌멩이가 굴러가고 있기에 동생은 얼른 따라 들어갔지요.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넓은 마을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떠들며 온갖 물건을 파는 장터가 나왔어요. 동생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신기하게 구경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어느 한 곳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얼굴을 들고 동생을 힐끗 보더니 얘야 어서 오너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아까 산에서 주먹밥을 줬던 거지 노인이 아니겠어요? 동생은 반가워서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했지요. 그래,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 자, 이 돈 가지고 가서 떡이나 사 먹어라. 그러면서 노인은 엽전 한 입을 주는 겁니다. 동생은 엽전을 받아들고 얼른 떡을 사 먹었지요. 이제 배가 불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침 커다란 빈집이 하나 있기에 동생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지요. 의리의리한 기와집인데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동생은 문감방에 들어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밖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나서 동생이 잠이 깨어 문구멍으로 내다보니까 놀랍게도 도깨비들이 와글와글 몰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한 도깨비가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지요. 동생은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는데 도깨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상해 이상해 사람 냄새가 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다락 위에서 천장 구멍에다 눈을 대고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자니까 뭐 사람 냄새 처음 맡는 거냐? 걱정 없으니 얼른 저녁이나 먹자. 그러더니 대상 도깨비가 허리춤에 찼던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방바닥에 한 번 뚝딱 때리면서 밥 나온다 뚝딱 떡 나온다 뚝딱 술 나온다 뚝딱 고기 나온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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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대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술도 나오고 하지 않겠어요?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오자 도깨비들은 와글와글 맛있게 먹고 마셨지요. 아이고 배부르다. 도깨비들은 그러더니 하나둘 쓰러져 모두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락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잘못하여 저고리 주머니에 들어있던 개암 한 개가 떼구르를 굴러 천장 구멍으로 빠져내려가 도깨비들이 잠든 방바닥에 떼구르를 떨어져 버렸지요.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잠에서 깨어나 큰일 났다 벼락이 떨어졌다 한 도깨비가 소리치자 도깨비들이 너도나도 후다닥 일어나더니 방문을 박차고 다투어 도망쳐버렸어요. 어찌나 바쁘게 도망가던지 도깨비 방망이를 방바닥에 그냥 둔 채 가버렸지요. 날이 훤히 밝아와서 동생이 다락에서 내려와 떨어져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었어요. 원래 도깨비들은 환한 낮에는 안 나타나니까 동생은 마음 놓고 방망이로 방바닥을 두들겨봤지요. 집신이 다 헤져버렸기에 새 집신 나온나 그랬더니 아주 예쁜 집신 한 켤레가 냉큼 놓여 있었어요. 동생은 그 집신을 신고 서둘러 빈집을 나서 종종 걸음으로 시장터를 빠져나와 어제 봤던 목물 갈라진 데까지 왔어요. 얼른 물 밖으로 나오자 목물은 다시 합쳐져서 본래대로 물이 가득 차버렸지요. 동생은 산등성이에 모아놓은 나무찜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 형 모두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야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이제 오니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동생을 부둥켜 안았지요.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서 밥그릇이랑 국그릇이랑 가지고 오세요. 우리 저녁밥 먹어야지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그릇을 잔뜩 가지고 오자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방바닥에 대고 뚝딱 때렸지요. 밥 나와라 뚝딱. 그러자 밥그릇마다 하얀 쌀밥이 수북수북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 나와라 뚝딱. 하니까 맛있는 고기국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지요. 고기 나왔나 김치 나왔나 뚝딱. 그렇게 방망이를 두들기는 대로 고기가 나오고 김치도 나왔어요. 온 식구가 생전 처음으로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나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자꾸 두들겼지요. 새 이불 나왔나 뚝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불이 나왔어요. 온 나왔나 뚝딱. 그러고는 또 두들겼지요. 커다란 집 나왔나 뚝딱. 그러자 커다란 집이 나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모든 걸 지켜보던 심술쟁이 형이 나도 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형은 동생이 했다는 대로 지게를 지고 주먹밥 한 덩어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갔지요. 형은 대충대충 나무를 내서 지게에 얹어놓고 계암나무 밑에 앉아서 주먹밥을 먹으려 했어요. 동생이 했던 대로 따라한 거지요. 그러자 계암나무에서 계암이 한 개 뚝 떨어졌어요. 형은 얼른 주워 입에 넣고 먹으려다 퍼뜩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나서 이건 아버지들이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또 한 개가 뚝 하고 떨어지겠지요. 형은 그걸 집어 깨물어 먹으려다 또 동생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이건 동생 줘야지. 그렇게 또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지요. 그러고는 주먹밥 보자기를 불면서 누가 나타나나 이쪽 저쪽 살펴봤답니다. 그때 어디서 왔는지 거지 노인이 나타나서 얘야 배가 고픈데 주먹밥 좀 주지 않겠니? 묻는 거예요. 형은 옳지 됐다고 속으로 기뻐하면서 얼른 주먹밥을 노인한테 내밀었지요. 자, 얼른 잡수시오.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 먹고는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주먹밥 맛있게 먹었으니 이 돌멩이를 굴려서 가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하고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형은 얼씨고 좋다고 돌멩이를 던졌지요. 돌멩이는 대굴대굴 굴러갔고 형을 놓칠세라 돌멩이를 따라갔어요. 가다가 가다가 보니 커다란 못이 나오고 돌멩이가 몸물 가운데로 풍덩 들어가자 물이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들어가는 길이 나왔지요. 형은 얼른 그 길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드넓은 마을이 나오고 장터가 나오면서 갖가지 물건을 팔고 있겠지요. 형은 무엇보다 도깨비가 살고 있는 빈집에 가고 싶어 자꾸자꾸 걸어가자 해가 저물 때 빈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가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되자 옹성옹성 소리가 나더니 도깨비들이 몰려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레 또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다니 배고픈데 어서 저녁이나 먹자. 그러면서 드디어 대장 도깨비가 허리춤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었지요. 형은 다락 위에서 천장 구멍에 눈을 갖다 대고 조마조마 보고 있었어요. 대장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나온다 나온다 하는 대로 다 나오고 있었지요. 도깨비들은 먹고 마시고 하더니 모두 여기저기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형은 이때다 싶어 저절로 굴러 떨어지지도 않는 개암 열매를 꺼내어 천장 구멍으로 떨어뜨렸지요. 또다닥 하고 개암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도깨비 하나가 벌떡 일어나 개암 열매를 보더니 냉큼 집어들었지요. 뭐야 이거 때문에 어젯밤에 깜짝 속았는데 야 모두 일어나 저 위에 어느 못된 놈이 숨어있다. 도깨비들이 하나 둘 일어나 모두 다락방으로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형은 깜짝 놀라 얼른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깨비들이 꽉 붙잡아 버렸지요. 도깨비들은 형을 둘러매고 어디론지 데리고 갔어요. 도깨비네 집을 나와 한참을 가더니 드넓은 강물이 나왔지요. 이 못된 놈아 혼 좀 나봐라. 도깨비들은 형을 붙잡아 옷을 홀랑홀랑 벗겨버리고 아랫도리 고추를 붙잡고 답발 늘어져라. 자꾸자꾸 잡아당기니까 기다랗게 기다랗게 늘어졌어요. 도깨비들은 백발쯤 늘어진 고추를 강 이쪽 둑에서 건너편 둑으로 척 하고 걸쳐놓았지요. 멋진 다리가 된 거예요. 이놈아 이 못된 놈아 여기서 백 년 동안만 다리노릇을 해라. 그래 놓고 도깨비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백 년 동안 형 고추가 다리가 되어 그 위로 사람도 건너다니고 소달고지도 다니고 강아지도 다니고 멧돼지도 다니고 토끼도 건너다녔지요. 백 년이 지나서 형은 겨우 본래대로 고추가 오그라들어 착한 사람이 되어 다시는 심수를 안 부리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부려 얻은 결과 옛날 옛날에 아주 옛적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어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저 끝머리 해남 어느 동네 사는 선비 이야기입니다. 거기 사는 아주 훌륭한 선비가 워낙 집도 잘 살고 풍류도 즐기고 노래도 좋아하고 구경도 좋아했어요. 그런 젊은 선비 하나가 길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알다시피 차도 없고 길을 걸어야만 서울로 가고 백두산도 가고 어디든지 갔어요. 그런데 이 선비가 우리 조선 8도 내가 구경이나 한번 해야겠다 하고 차츰차츰 걸어서 그냥 한없이 몇 날 며칠을 갔어요. 강원도 금강산 가까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길을 지나가니까 숲이 확 우거진 곳이 나타났어요. 음침하니 가시덩굴이 확 우거졌는데 그곳을 지나가니까 어떤 젊은이 하나가 귀화장을 들고 사정없이 확확 내두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등이 흠신 젖도록 땀을 흘리던 젊은이가 힐끗 돌아보더니 부른단 말이지요. 선비님 선비님 뭐 하려고 불러요? 아 이 귀화장으로 이렇게 한 서너 번만 내두르면 바로 이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한두 대씩 나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귀가 번쩍 뜨이면서 호기심이 났습니다. 이왕 여행 온 거 노자라도 좀 톡톡히 벌어가지고 백두산 산봉우리까지 구경하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귀화장을 얼른 빼서 들었지요. 빼듯이 받아서 한바탕 내두르는데 그 순간 젊은이는 그냥 땀이 축축하게 젖은 채로 냅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선비가 귀화장을 아무리 내둘러도 금사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나왔지요. 허, 이거 미친놈한테 속았구나. 그 숲에서 나가려고 뒤로 막 돌아서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하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판이었어요. 아, 내가 속았다. 그러고 이제 이 젊은이에게 귀화장을 돌려주려니 벌써 36개 주랭랑을 지고 없었지요. 아이고, 이거 내가 영 죽을 고비에 들어섰구나. 그래도 그냥 안 죽겠다고 그 귀화장으로 호랑이가 못 오게 자꾸 휘두르고 있었어요. 잠시만 멈춰도 호랑이가 달려드는 걸 오른팔이 아프면 왼손으로 휘두르고 왼팔이 아프면 오른손으로 잡고 휘두르다 보니 그냥 땀으로 목욕을 한 것처럼 몸은 호질근하니 지쳐서 금방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러고 있는데 해가 질 즈음 방금 혼이 난 신랑 신부가 처가에 가는 중이었어요. 옛날에는 장가를 가면 자기 집에 가서 머물다 처가집에 귀냥이라는 걸 가는데 부모님 공경한다고 떡이며 술이며 고기며 잔뜩 짊어지고 술병까지 들고 가는 중이었지요. 선비는 거기다 이제 넘겨버리자 생각했어요. 이보시오 신랑 왜 뭐하러 불러요? 잠깐 이리 오시오. 자기 처가집에나 갈 일이지 무슨 화를 당하려고 머뭇머뭇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선비가 여보 이거 이 귀화장 한번 휘둘러보시오. 그러면 뭐 하게요? 이거 한번 되둘러보면 금사라기가 한 서너 대씩 푹푹 나와요.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처가집에 귀냥가는 주제에 신랑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선비한테서 그 귀화장을 받아들어 막 힘차게 내두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이니까 막 근사하게 빠르게 내두르고 아주 힘차게 내둘렀어요. 그 사이 선비는 재빨리 도망을 쳤지요. 그러고는 배도 고프고 해서 신랑 신부가 장인장모 주려고 가져간 음식 석작을 막 열어서 한바탕 먹으려고 했습니다. 신랑이 뒤돌아보고 우리 장인장모 드리려고 떡이며 술이며 고기며 잔툭 가지고 가던 길인데 저놈이 다 먹네 하고 쫓아가 잡으려고 했어요. 귀화장을 놓고 가려 하는데 호랑이가 어흥 하고 또 나타났답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이게 이런 거로구나. 신랑은 떡을 빼앗으러 못 가고 그저 귀화장을 휘둘러 오른팔이 아프니까 왼손으로 막 내둘러 처가집이고 뭐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죽을 지경이었지요. 장인장모 줄 떡이니 술이니 저놈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처가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단 말이지요. 선비는 남의 장인장모 주려고 장만한 떡이며 술로 고픈 배를 잔뜩 채우고 가던 길을 다시 갔어요. 죽을 고비에 살았다 하면서 차츰차츰 강원도 지나고 함경도로 올라가 백두산 구경까지 싹 했지요. 다시는 이제 그놈의 골짜기는 절대 지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해남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시 그 골짜기에 당도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난 뒤였지요. 먼저 번 자신은 신랑에게 맡겼는데 이번에는 바랑을 맨 젊은 새님이 기와장을 내두르고 있더래요. 동양이나 다니면 좋았으련만 조그만 젊은 중이 기와장을 내두른단 말이지요. 아 그 사이 벌써 교대를 했구나. 이게 그거지. 하는 생각으로 얼른 그곳을 비켜가려 하니 속낙 쓰고 바랑을 맨 젊은 새님이 한바탕 바랑이 덜렁덜렁 흔들리도록 팔뚝을 내두르다가 선비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선비님 이리 좀 오시오 뭐 하려고요 아 이것 좀 내두르면 금사라기가 두 대씩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오 어 그거 내가 옛날에 많이 해본 것이오 잠수고가 많소 어서 부지런히 하소 나는 금사라기 많으니 그만하려네 그러고는 그곳을 잽싸게 도망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이야기 옛날에 한 농사꾼이 살았는데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나랏살을 꿔다 먹었는데 이듬해 흉년이 들고 그 이듬해 또 흉년이 들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또 나랏살을 꿔다 먹고 꿔다 먹고 그러다 보니 길미는 눈덩이처럼 붓고 그러기를 한 3년 내리하고 나니 빚이 자그마치 쉰섬이었어요. 나랏빛이란 게 참 무서웠지요. 관에서 기별이 오기를 아무날 아무 시까지 쌀 쉰섬 못 갚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니 이 사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그만 난 죽어버리련다 그게 글쎄 똥을 한 바가지 뒤집어쓰고 있었어요. 누가 한 짓인지는 몰라도 빗자루에다가 똥을 한 바가지 사놨단 말이지요.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한 가지 할까 죽을 때 죽더라도 빗자루를 씻어놓으면 누군가 주워다 잘 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빗자루를 물에 씻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벼 잘되는데 딱 말려놨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휑 불더니 시커먼 것이 눈앞에 떠옹 나타났어요. 원서방, 원서방, 김서방이 왔소이다. 가만히 보니 키는 팔대장승 같고 낯빛은 팥죽 같고 머리는 쑥대머리고 눈알은 퉁방울인 것이 다름 아닌 도깨비였어요. 도깨비가 본 뒤 남을 부를 땐 암흑의 서방이라고 하고 자기를 가리켜서는 김서방이라고 하거든요. 너 뇌성이 원가인 건 어떻게 알았나? 도깨비가 모르는 게 어디 있소? 그나저나 왜 죽으려고 하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다 했지요. 나라 쌀 꽈먹다가 빚이 엄청나게 됐는데 갚을 길은 없고 마감은 다가오고 못 갚으면 죽을 터라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하는 말이 나는 서울 미아리 도깨비인데 소문에 이곳 연못에 사는 도깨비가 힘이 장사라 힘겨루기나 해보려고 왔댔소. 그런데 잠깐 잠든 틈에 누가 내 몸에 똥을 싸서 그만 숨이 막혀 죽게 됐지요. 그런 걸 댁이 살려줬소. 도깨비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법이니 걱정 말고 아무날 암호시에 빈섬 신계를 가지고 관에나 가보오. 하더니 그만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참인지 헛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꿈이고 헛것이라도 한 번 해보고 죽더라도 죽을 테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은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한 아무날 암호시에 관에를 갔지요. 빈섬 신계를 가지고 가서 동원마당에 그득하게 늘어놓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고울원님이 천릭을 울긋불긋 차려입고 나와서 호령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나라 쌀 신섬을 틀림없이 가져왔겠지. 저 그게 하다가 보니 어디선가 예이 소리가 들리기에 딱 돌아보았지요. 돌아보니 거기 어느새 도깨비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띄나 봐요. 딱 이 사람 눈에만 띄었답니다. 도깨비가 마당에 늘어놓은 빈섬을 하나씩 들고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후우하고 입김을 보니까 글쎄 그게 다 쌀로 가득 찼어요. 도깨비 하는 짓이 좀 빠르나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금세 그 빈섬들이 다 통통한 쌀섬이 되었답니다. 원님이고 구경 온 사람들이고 보니까 참 놀랍거든요. 처음엔 마당 그득하게 빈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잠깐 동안 들썩들썩 하더니 금세 배불뚝이 쌀섬이 돼버리니까 말이에요. 들여다보니 틀림없는 쌀섬이고 세어보니 틀림없이 쉰섬이니 더 할 말이 있나요? 쌀은 받고 사람은 곱게 돌려보냈지요. 그래서 농사꾼은 빚을 다 갚고 그 뒤로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지와 함께 산 가족 만석꾼이란 건 아주 큰 부자 농사꾼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을 망감하나 거둬들이는 농사꾼인 셈이지요. 옛날에 그런 부자 농사꾼 대감이 있었는데 이 만석꾼 대감은 부자이면서도 머슴들하고 똑같이 헌옷을 입고 농밭에 나가 일을 했지요. 일을 할 때 보면 누가 머슴인지 누가 주인 대감인지 알 수 없었대요. 머슴들과 같이 일할 때 대감님을 찾으려면 눈으로는 못 찾고 대감님 하고 부르면 고개를 들고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주인 대감이었지요. 그런 대감님은 마음씨도 착해서 머슴들이나 이웃집 사람들도 한 식구처럼 지냈답니다. 어느 해였지요? 그 해는 아주 풍년이 들어 곡감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였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곡감마다 쥐들이 들끓어 많은 곡식을 축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일꾼 한 사람이 대감님께 여쭈었습니다. 대감님, 곡감마다 쥐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것들이 다 보고 치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감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뭐 할 수 없지. 쥐도 먹고 살아야지. 하지 않겠어요? 일꾼들은 할 수 없이 대감님 말씀대로 쥐를 그냥 두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쥐는 모여들고 아까운 곡식이 줄어들었어요. 일꾼들이 또 대감님께 여쭈었지요. 대감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쥐를 쫓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대감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쥐들이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보렴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쥐가 사람 말을 듣고 저절로 멀리 떠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들은 곡식을 잘 갈무리해야만 하고 그러자니 쥐 때문에 안 되고 큰 골칫거리였지요. 생각다 못해 일꾼들은 다시 대감님께 말씀드렸어요. 대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말이냐. 곡간의 곡식을 모두 먼 곳으로 옮겨놓고 곡간에 불을 지르면 어떨까요? 그럼 쥐들이 불에 타 죽을 게 아니냐. 불에 타 죽든지 멀리 도망가든지 하겠지요. 대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들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비껏 애써 지운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걸요. 아무리 곡식이 귀하지만 목숨만큼이야 하겠느냐. 할 수 없이 일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곡간에는 쥐들이 자기네 세상처럼 설치고 다니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새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밤이었어요. 대감님이 이제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찍찍 와글와글 자세히 들어보니 마당의 쥐들이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소리소리 울부짖는 거예요. 대감님은 방금 누웠던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환한 달빛이 비추는 마당에서 쥐들이 줄을 길게 길게 나란히 서더니 대감님을 보고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는 찍찍찍찍 소리를 내면서 울지 않겠어요. 대감님은 평생 처음 보는 일이어서 무엇 때문에 쥐들이 저러는지 몰랐지요. 쥐들은 계속 대감님을 보고 앙증맞게 절을 하면서 찍찍찍찍찍 울었어요. 대감님은 이상해서 문 밖으로 한 번 가보았답니다. 그러자 쥐들은 얼른 나오라는 듯이 뒷걸음질 치면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대감님이 또 한 발 내딛자 쥐들은 또 뒷걸음을 쳤지요. 그제서야 대감님은 쥐들이 불러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감님은 이상한 생각이 나서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봐라 마당에 구경거리가 있으니 내다봐라 그렇게 소리쳐 식구들을 깨웠습니다. 온 식구가 마당으로 나오자 쥐들은 자꾸자꾸 뒷걸음질을 치면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대감님의 식구들은 쥐가 하는 대로 밖으로 밖으로 걸어 나갔지요. 그렇게 모두 마당 끝까지 나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온 땅덩어리가 흔들리면서 대감님의 큰 귀와집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정말 눈 감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대감님의 식구들은 놀란 가슴을 주체 못했지만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바로 쥐들이 모든 식구들을 살려준 거지요. 대감님께 은혜를 갚은 거랍니다. 원래 쥐는 귀가 밝아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답니다. 1위에서 만석군 대감님네는 온 식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전처럼 쥐하고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정신나간 사람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나 정신이 없는지 방금 한 일도 금세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갓을 쓰고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려워서 길가 소나무 숲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소나무 가지에다 갓을 척 걸어놓고 똥을 넣었네요. 다 누워서 일어서니까 머리에 무엇이 툭 부딪혔어요. 쳐다보니까 나뭇가지에 갓이 하나 척 걸려있었지요. 그새 자기가 걸어놓은 걸 잊어버리고서 야 누가 여기에 갓을 걸어놓고 갔네 하고 갓을 벗겨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고는 공짜로 갓을 얻었다고 좋아라 하면서 춤을 췄지요. 에라만수 횡재로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미끄러운 걸 밟고 넘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고 내려다보니 똥이 한무덕이 있었지요. 그새 자기가 눈똥인 걸 잊어버리고서 에휴 어떤 놈이 여기에 똥을 누고 갔담 하고 틀틀거렸대요.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다가 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했지요. 여보 스님 나는 오다가 갓 하나를 공짜로 얻었소. 글쎄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갓을 소나무가지에 걸어놓고가 찜어요. 중이 어수룩한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깨웠어요. 공짜로 얻은 물건은 지니고 다니면 동티난다오. 여기서 동티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파시오. 그럼 그럴까? 공것이라고 아주 누군값을 팔았어요. 딱 두 푼 받고 팔았지요. 그래도 공짜로 두 푼이나 벌었다고 좋아다 했답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 정신없는 사람이 옆에 가는 중을 보니 좋은 갓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맨머리고 그래서 흥정을 걸었어요. 여보 스님 참 좋은 갓을 썼구려. 나한테 팔지 않으려오. 그새 자기가 판 갓이라는 걸 잊어버리고서 말이에요. 중이 엉큼하게 열량 주면 팔지요. 하니까 참말로 열량을 주고 갓을 샀어요. 그래도 좋은 갓을 누군값에 샀다고 좋아라 했지요. 가다보니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가 중과 한방에서 잤어요. 새벽 옆에 중이 일어나서 보니 옆에 자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거든요. 자기 옷은 다 날가 빠졌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만 자기 옷과 바꿔 입고 자는 사람 머리를 박박 깎아놓고 가버렸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뒤늦게 일어나 보니 옆에 자던 중은 간 곳이었고 자기 혼자 있었대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 자기가 머리를 박박 깎고 중옷을 입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하고 자기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하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저 건너 산에 나무하는 사람을 보고 여보 거기 나 있소? 하고 큰 소리로 물었대요. 나무꾼이 듣고는 설마 나를 찾겠느냐 낫을 찾는 게지 싶어서 낫이라면 여기 있소 하니까 그럼 어서 이리 오라고 해요. 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나요. 오늘의 동안 욕심 많은 사람 옛날에 집에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하니 아무래도 안되겠거든요. 집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는 살아야겠고 국내 끝에 이 양반이 돌멩이를 자잘한 것을 주워다가 깎았어요. 앉아서 내리 돌멩이를 깎고 깎고 깎더니 깎아놓은 돌멩이가 몇십 개가 되더래요. 이 양반이 이걸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총으로 사냥하는 사냥꾼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사냥꾼을 뒤따라 갔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 꽝이 한 마리 푸르륵 날았어요. 사냥꾼이 딱 총을 쏘았지요. 맞았나 어째나 사냥꾼이 보는데 이 양반이 돌멩이를 보란 듯이 던졌지요. 그랬더니 마침 꽝이 툭 떨어졌답니다. 떨어지자마자 쫓아가서 둘이 싸웠어요. 내가 총 쏘아 잡은 거야. 봐라 피가 나잖아. 내가 요 돌멩이 요거 던져 잡은 거다. 봐라 돌멩이 맞아 피가 나잖아. 둘이 싸우다 싸우다 보니 총 가진 사냥꾼이 말재주가 없어서 졌어요. 꽝을 빼앗겼지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 꼴이었습니다. 또 가다가 또 그렇게 해서 꽝을 세 마리 잡았어요. 사냥꾼이 돌멩이를 보니까 이상하긴 이상하거든요. 그 돌멩이 팔 것이요. 누구든 던지기만 하면 대본에 잡을 수 있소. 속아서만 살았나. 날아가는 짐승이든 기어가는 짐승이든 던지면 대본에 잡을 수 있다니까.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한 돌멩이다 싶어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거 얼마면 팔겠소. 이건 팔 물건이 아니요. 사냥꾼이 끈질기게 팔라고 졸랐어요. 얼마 줄라고요? 아이 달라 해보시오. 한 50냥 주면 팔지. 이 양반이 한껏 부른다는 게 50냥이었어요. 50냥 주고 삽시다. 이 양반이 팔아놓고는 곧장 서둘러 자기 집에 가서 마누라에게 일렀어요. 한 4나흘 있으면 사냥꾼이 돈 물어달라고 올 테니 뇌시키는 대로 미리 밥상을 차려놓게나. 내가 다듬이 또를 방망이로 떡 두드리면서 밥 나와라 하면 밥을 갖다 주고 떡 나와라 하면 떡을 갖다 주고 하게나. 며칠쯤에 올 것 같거든 밥을 해서 마루 밑에 갖다 놓고 이제 다듬이 또를 놓고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냥꾼이 헐레벌떡 쫓아온단 말이죠. 주인 있소? 주인 있는데 왜 찾소? 그저께 당신에게 산 돌멩이 이것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거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 물러주시오. 예, 물러드리고 말고요. 이왕 우리 집에 오셨으니 들어와서 점심이나 먹고 물으세요. 그럽시다. 사냥꾼이 안심하고 이 집 대창마루에 올라앉았어요. 어? 마누라가 어디 갔나? 이 양반이 구시렁구시렁 대며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더니 다듬이 또를 딱 때리며 말했어요. 밥 두 상만 나와라. 그러니까 마루 밑에서 밥이 두 상 떡하니 올라오거든요. 사냥꾼이 또 혹해서 거 다듬이 똘 참 괜찮소. 거 네 개 파시오. 했어요. 에이, 이건 파는 게 아니오. 못 팔아요. 아이, 파시오. 사냥꾼이 더욱 욕심이 나서 팔라고 졸랐지요. 우리 집에 이런 다듬이 똘이 몇 개 있는데 다 사갈 작정이오? 아니, 우선 한 개만. 저 밥 나오는 거 저것만 사가겠소. 그렇게 해서 또 팔았어요. 사냥꾼이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가 저녁을 한다고 하니 급히 말했습니다. 저녁은 무슨 저녁. 오늘 저녁밥은 하지 마라. 하고는 마누라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녁도 못하게 쫓아내버리니까 마누라가 이상해서 들여봤어요. 보니까 방에 들어가 다듬이 똘만 두드려 패고 앉아있는 거예요. 밥 나와라. 밥 두 상만 나와라. 하고 말이지요. 여보, 웬 다듬이 똘을 두드려대고 있어요. 아, 이거. 오늘 돌멩이 물러갔다가 이거 다듬이 똘을 봤는데 두드려 패니까 밥 나와라 하니까 밥이 두 상이나 올라와. 밥 공짜로 먹었잖아. 그러고서는 자꾸만 다듬이 똘을 폈지요. 또 속은 거예요. 마누라가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또 속아서 사왔나 보네요. 그제야 사냥꾼이 에이 이놈, 개똥같은 사기꾼 하면서 그제야 또 속은 걸 알아차렸어요. 한편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 사냥꾼이 또 올 것 같단 말이지요. 대추랑 팥 넣어서 떡을 한시로 찌개 그거 쪄서 뭐하려고요? 이제 그 사람이 또 물러올 테니까 그러고는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그 강아지를 꿀만 먹여 키웠지요. 꿀만 먹여 노우니 이놈이 뭐 똥을 노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냥꾼이 물리러 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속은 거 나도 압니다. 아니까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물러줄 테니까 올라와서 욕이다 하고 물리시오. 그렇게 합시다. 여보, 저기 떡나무에 가서 떡 몇 가지 꺾어오시게. 아까시나무에 여기저기 떡이 있네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 사냥꾼은 또 욕심이 뻗쳤어요. 아주 참 좋아 보였거든요. 떡이 나오자 이 양반은 거기 꿀강아지 좀 부르게 했답니다. 왈왈 짖으며 쪼맨한 강아지가 왔어요. 강아지 똥구멍에 접시를 대고 배를 누르니까 뭐가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찍어드시오. 이보시오, 개똥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개똥은 무슨 개똥이야. 내가 먼저 먹지. 이 양반이 찍어먹었어요. 그걸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야, 그놈 달기는 참다네. 이보시오, 이 떡나무 팥이오. 에이, 떡나무는 안 판다. 그럼 꿀강아지는 팔 거요? 그럽시다. 꿀강아지는 팔지요. 떡나무는 당신이 갖고 가봤자 기를 수가 없소. 떡나무 구경이나 뵙시다. 울타리 가까이 가보니 전부 떡이었어요. 저놈을 가져가서 못 키운다고 하니 할 수 없이 강아지라도 샀지요. 꿀강아지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아내한테 떡이나 좀 쪄봐라 했어요. 떡 쪄서는 이웃을 모두 불렀답니다. 쭉 불러 앉혀서는 떡 한 사발 담아놓고 강아지를 불렀지요. 강아지를 데려가서 밥을 줘놨으니 꿀이 나올 리가 있나요? 어? 왜 안 나오지? 사냥꾼은 배를 꽉 눌렀어요. 세게 누르니까 글쎄, 찌익 뭐가 한 바가지 나오긴 나왔어요. 자, 어서 드셔보시오. 쭉 떠놓고 먹으라 했는데 먹을 리가 있나요? 아무도 안 먹거든요. 아이고, 할배요. 이 맛을 못 봐 그렇습니다. 사냥꾼이 웃으며 먹었어요. 근데 맛이 다르단 말이지요. 오만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또 물러가 봐야 또 돈만 뺏길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날에 이렇게나 욕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안 매맞는 장승 아이고, 배야. 이러다가 싸겠구나. 한 나그네가 똥마려운 개마냥 다리를 베베 꼬며 옴짝달싹 못하고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집까지 가려다 큰일 나겠어. 나그네가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장승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 뒤에서 이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장승이었지요. 옳지. 저기가 좋겠다. 나그네는 허리춤에 찼던 전대를 풀어놓고 장승 뒤에 웅크리고 앉아 볼일을 봤어요.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네. 나그네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고 전대를 내려놓았던 곳을 더듬거렸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건 나뭇잎밖에 없고 전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 나그네는 장승에게 매달려 호소를 냈습니다. 장승님, 전능하신 장승님, 장승님은 누가 가져갔는지 보셨지요? 제발 제 전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흰 종이를 태워 공중에 날려보내며 중얼거렸어요. 마침 지나가던 고울의 원님이 이 광경을 보았답니다. 원님은 이 고울에서 현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자네 무슨 사정이 있기에 장승에게 소지를 태우고 있는가? 여기서 소지는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 공중으로 울리는 흰 종이를 말한답니다. 원님이 물었어요. 실은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볼 일이 급해서 이 장승의 전대를 놓고 잠시 용변을 보고 오니까 그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승에게 전대를 찾아달라고 빌고 있었지요. 나그네의 말을 들은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전대를 찾아줄 테니 이 장승을 뽑아오너라. 장승을 뽑아가는 희귀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관하로 몰려갔어요. 나그네는 원님을 따라 관하로 들어갔지요. 원님은 동원 대창마루에 올라 자리에 앉더니 라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서른대를 쳐라. 원님의 명령에 따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우쌤을 터뜨렸지요. 저 사또가 뭘 잘못 드셨나? 왜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신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원님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엄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뚝 그쳤지요. 나졸들은 원님이 시키는 대로 장승을 두펴 형틀에 묻고 장승의 볼귀를 세게 내리쳤답니다. 그런데 장승을 내리치자 사람들 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경꾼 틈에서 한 청년이 허리를 쥐고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곁에 있던 청년의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괴로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계속해서 장승에게 곤장을 내리치자 청년은 끝내 바닥에 쓰러져서는 대골대골 구르며 비명을 질러댔대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년이 두 손을 싹싹 비리며 원님에게 애원했지만 원님은 눈 하나 감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장승을 쳐라. 청년은 허리가 아파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의 다리를 붙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숨겨둔 전대 전대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대가 집에 있다니. 네가 설마 전대를 훔친 게야?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둑질을 했다는 아들의 말에 놀란 어머니는 마음을 다스릴 겨를도 없었지요. 곤장을 맞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둘러 전대를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수근거리는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러고는 온 집안을 뒤진 끝에 아들이 숨겨놓은 전대를 찾아냈지요. 어머니는 관하에 도착하자마자 장승 앞에 전대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자 아들의 허리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답니다. 장승이 벌을 내렸나 봐.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그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이제 도둑을 잡았으니 저 장승을 풀어주어라. 원님의 명령에 나졸들은 장승을 풀어주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웠어요. 그 후로 청년은 죄를 뒤우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성격 급한 사위 옛날에 정승이 살았는데 딸을 셋 두었습니다. 위로 두 딸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서 사위들을 받고 막내딸은 아직 안 보냈지요. 그런데 위로 본 사위 둘이 다 느려 터졌어요. 말도 느릿느릿, 걸음도 느릿느릿, 일하는 것도 느릿느릿. 아, 만사의 태평이고 천하의 바쁜 게 없단 말씀이지요. 정승은 그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꿈을 대는 꼴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막내 사위만큼은 꼭 성리 급한 놈으로 보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정승이 강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왼 총각이 낚실대를 둘러매고 오더래요. 저도 낚시를 하러 오는 모양이지요. 물을 건너서 오는데 아, 그 꼴이 참 볼만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을 벗고 버선을 벗고 바지를 걷고 조심조심 건너올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랬지요. 신도 안 벗고 버선도 안 벗고 바지도 안 걷고 그냥 맨땅 위를 걷듯이 바삐 건너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을 철퍼덕철퍼덕 사방으로 튀겨가면서 마구 정신없이 건너온단 말이지요. 그러느라고 신이고 버선이고 바지고 흠뻑 다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답니다. 그걸 보고 정승이 물었지요. 자네 미쳤나? 왜 물을 그렇게 건너나? 그랬더니 총각하는 말이 아, 저는 본 뒤 성미가 급해서 번거로운 걸 못 참습니다. 물 건너는데 어느 겨를에 신 벗고 버선 벗고 바지 걷고 하겠습니까? 그냥 건너지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옆에 앉아 낚시를 하는데 아, 그 꼴들 참 볼만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낚시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텐데 이 총각은 안 그랬지요. 낚시를 한 번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또 툭 던졌다가 금세 꺼내고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을 그러더니 에, 오늘은 허탕이로군. 하고는 주섬주섬 낚시대를 걷어서 쌩하고 바람처럼 가버린단 말이지요. 눈 감자칼새에 낚시 몇 번 던졌다가 꺼내고는 허탕이라며 보따리 싸서 가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정승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올커니 저렇게 성미가 급한 걸 보니 우리 막내 사위감으로는 그만이로군. 그 길로 그 총각집에 중신아비를 보내 말을 넣었지요. 말이 잘 돼서 얼마 뒤에 나를 받아 혼례를 치르고 사위로 삼았어요. 뜰에 초래청 차리고 신랑 각시 절하고 술 나눠 마시고 이제 첫날밤을 지냈지요. 첫날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보니까 아, 불쌍 이게 웬일이에요? 그새 사위가 없어졌네요. 밤새 사위가 없어졌어요. 정승이 놀라서 딸한테 물었지요. 예, 내 남편 어디 갔니? 몰라요. 새벽에 성을 잔뜩 내면서 나갔어요. 성을 내면서 나갔어? 무슨 일로? 글쎄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성을 내며 나가던데요? 사위 성미가 어찌나 급해놨던지 장가 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성을 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무슨 수로 말려요? 정승이 그만 기가 탁 막혀서 아이고, 성미 급한 놈 찾아 사위를 반았더니 이건 숫제 번개뿔에 콩 볶아줘도 빨리 달라고 보채놈이로구나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짜빠지더라나요. 그 뒤에는 어찌 되었느냐고요? 요새도 사위가 이 앞을 팽팽 지나다니고 있을지 모르니까 만나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의 동화 첫 번째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에 한백산에 이름난 곱쟁이가 있었어요. 곱쟁이가 명지산 꼭대기에 사는 친구 곱쟁이한테 놀러갔대요. 놀러가니 그 친구가 대추 넣고 밥 넣고 찰밥을 해서 한 그릇을 주었대요. 한백산 곱쟁이가 이것을 먹고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세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어 돈 1원을 갖고 장에 떡하니 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이 다 끝날 무렵에야 시들은 배추 세포기를 샀습니다. 배추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저희 집 문풍지를 쭉 찢어가지고 배추 세포기를 싸서 그 길로 친구에게 갔지요. 가니까 친구가 왔다고 또 반긴단 말이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일전에 하도 신세를 져서 장에 갔는데 뭐 살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내 배추 세 개를 사왔네 그려. 그러고는 문풍지에 싼 배추를 내놓았어요. 명지산 곱쟁이가 어 이 사람 그걸 어찌 사왔나 하면서 인사 칠해한다고 배추 하나를 갖다가 쭉 찢어 조그맣게 떼먹고는 괴짜간에 귀한 것 다루듯이 집어넣었지요. 한백산 곱쟁이가 그렇게 갖다 주고는 그 길로 다시 집으로 갔어요. 한 심리를 가다 보니 문풍지를 내버려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지요. 다시 가서 어이고 이 사람아 배추 싸운 내 문풍지를 내놓게나 아 그거 내 문에 발랐는데 문에 발랐거나 말거나 내놓게 그래서 명지산 곱쟁이가 홧김에 문풍지를 뚝 떼서 주었대요. 한백산 곱쟁이가 한 심리쯤 갔나 봐요. 명지산 곱쟁이가 뭔가 생각할 게 있다는 듯 앉았다가 갑자기 방바닥을 탁 치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 문풍지에 밥풀이 묻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쫓아갔대요. 쫓아가 붙잡았지요. 여보게 여보게 왜 그러나 거 문풍지에 우리 밥풀 묻었으니 그거 내가 뜯어먹게 이리 주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밥풀을 모두 뜯어먹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화수분 바가지 옛날에 갓날에 참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어찌나 가난했는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이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럭저럭 살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둘이 살다 보니 살림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다가 이제는 한 끼도 못 먹었지요. 하루는 집에 양식이 뚝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길가에 개가 똥을 싸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개똥에 보릿살이 그냥 수북이 들어 있었지요. 이놈의 개가 멍석에 보리 널어놓은 걸 먹었나 봐요. 그게 썩지도 않고 그냥 나온 겁니다. 우리 어머님 밥 굶은 지가 오랜데 저거라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으면 먹을만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개똥에 든 보릿살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씻고 닦았지요. 씻고 씻고 또 씻고 닦고 닦고 또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밥을 지었어요. 한 그릇 잘 지어서 시어머니께 드렸지요. 시어머니가 한 술 떠서 먹어보더니 아이고 보리밥이 참 구수하구나 하고 맛있게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튿날 며느리가 산밭을 매러 갔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갔지요.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비를 피해 큰 나무 밑에 모여 섰어요.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고 번개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더니 벼락이 마구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았지요.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우리 중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보고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앞으로 나서시오. 모두들 겁을 먹고 아우성을 치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같거든요. 개똥에 든 보릿살로 시어머니 밥을 지어드렸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쿠 이러다가는 나 때문에 애먼 사람 다 죽겠다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어요. 어머님한테 개똥으로 밥을 지어드렸답니다. 하고서 벼락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넓죽 엎드렸지요. 벼락 맞아 죽으려고요. 그랬더니 과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큼지막한 게 헐헐 내려와서 며느리 엎드린 곳에 탁 떨어지더래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했지요. 그런데 웬걸 죽지 않았어요. 엎드려 있던 며느리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금세 비도 그치고 하늘도 맑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가만히 보니 며느리 등에 바가지가 이만한 게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벼락을 맞긴 맞았는데 벼락 맞고 죽은 게 아니라 등에 바가지가 붙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떼어내봤지만 안 떨어졌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꿈쩍을 안 했지요. 할 일 없이 며느리는 바가지를 그냥 등에 붙여가지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다 고해받쳤어요. 어머니 어제 지어드린 밥이 사실은 개똥에서 나온 보릿살로 지은 거랍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어머님은 굶고 계시고 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 죄가 크긴 컸나 봐요. 오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제 등에 붙었는데 도무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듣곤 하더니 예, 개똥에서 나온 거면 어떻고 소똥에서 나온 거면 어떠냐 보리밥이 참 구수하다 했더니 그게 바로 내 효성이 지은 어비로구나 하고서 내 등에 붙은 것은 벼락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복이다 하면서 바가지를 슬쩍 어루만졌지요. 아, 그랬더니 바가지가 툭 떨어지지 뭐예요. 시어머니 손이 닿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며느리가 그 바가지를 들고 이웃에 양식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보릿살 한 줌을 꿔다 넣었더니 금세 한 바가지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돈을 한 푼 꿔다 넣어봤더니 금세 돈이 한 바가지 가득 찼지요. 뭐든지 조금만 넣으면 한 바가지가 가득 차니 이게 말로만 듣던 화수분 바가지였지요. 그 화수분 바가지 덕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 뒤 부자가 돼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번째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 한 동네에 구두새가 살았어요. 어찌나 구두새인지 생전 고기 사다 먹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나이가 차니까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와 보니까 1년 12달 가야 조기 새끼 하나 사다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건 참 중들만 사는 절도 아니고 이 집 가풍을 좀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청어장사가 와서 청어사시오 청어사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하다 말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청어를 막 주물렀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건 또 얼마예요? 하면서 살 것처럼 마구 주물렀지요. 청어장사는 생선 사려는 손님으로 알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막 주무르니까 이제 청어 배떼기가 터져서 알이니 비늘이니 팔뚝에 전부 잔뜩 묻었지요. 그러더니 흥정이 틀려 못 산다는 양으로 한 마리도 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며느리가 시래기국을 끓이는 데에다가 팔뚝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국을 먹어보니 맛이 있거든요. 생전 안 먹다가 비린 것을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 한 마디씩 하더래요. 야야 오늘은 국이 특히 맛있다. 이거 어떻게 끓인 국이냐. 네 오늘 아침에 청어장사가 왔기에 이라고 저라고 했지요. 그래 생선이란 게 그만큼 맛이 있어요. 며느리가 고기 좀 사다 먹게 하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구두새 시아버지가 이러더래요. 아이고 일도 잘하고 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했더니 생각 없어 큰일 났다. 네가 살림을 이렇게 설렁설렁하면 우리 집 망한다. 왜요 아버님? 며느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두새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그 파를 시래기국 끓이는 데다 씻을 게 아니라 장독 간장 항아리에다 씻었으면 1년 12달 생선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더랍니다. 오늘의 동안 두 개의 구슬 옛날 한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넉넉해서 살기에 걱정이 없는데 아우는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하루는 아우가 먹을 것이 없어서 형에게 갔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쌀이든 보리든 한 대빵만 꿔주세요. 뭐라고? 네놈에게 줄살이 어디 있더냐? 딴 데 가서 알아봐. 형은 차갑게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를 휘두르며 아우를 쫓아냈어요. 아우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고 길바닥에 수수 이삭이 몇 개 떨어진 것을 보고 반갑게 주워오며 생각했지요. 이것을 쪄서 그냥 여럿 입고 날룸 먹으면 창자의 기별도 안 가겠지. 하지만 이것을 쪄서 떡을 해서 팔면 갑절은 남을 거야. 떡 판 돈으로 수수를 사서 또 떡을 해서 팔고 떡 판 돈으로 수수를 사서 또 떡을 해서 팔고 하면 네 배는 남을 것이니 나중에는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지. 아우는 집에 돌아와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 한 개를 팔러 장을 향해 가는 참인데 저쪽에서 누가 불렀어요. 이보시오 젊은이 내가 여러 날을 굶었소. 어찌나 배가 고픈지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없어 꽁짝하기도 어렵소.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오. 할머니가 두 손을 고추 세워 빌며 말했어요. 아우는 어찌나 불쌍한 맘이 드는지 자기 배고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떡을 내주었지요. 약소하지만 이게 다니 배고픈 것이나 면하세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떡을 받아 먹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니 은혜가 대상과 같습니다. 저 건너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아래를 살펴보면 거기 푸른 구슬이 하나, 붉은 구슬이 하나 있을 텐데 붉은 구슬은 절대 만지지 말고 푸른 구슬만 가지고 내려와 마당에 한번 던져보시오.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우는 그 길로 산에 올라 큰 나무 아래를 살펴보았지요. 정말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이 놓여 있었어요. 아우는 시킨 대로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않고 푸른 구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우가 시험삼아 마당에 푸른 구슬을 던져보았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황소 한 마리가 오뚝 나와 서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어서 또 한 번 던졌더니 또 황소가 우뚝 나와 서 있어요.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질 때마다 커다란 황소가 나왔습니다. 황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잠시 동안에 소가 백 마리가 넘었어요. 아우는 이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형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나서 달려왔어요. 어찌해서 일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하라고 호령호령을 하며 물었지요. 아우는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형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의 수수밭에 가서 수수를 훑더니 딸에게 수수떡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시장을 향해 급히 뛰어갔지요. 급히 가면서도 그 노파가 나와주면 좋은데 생각하며 도리번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아우의 말대로 할머니가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요. 형은 속으로 좋아라 하면서 할머니에게 떡을 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어디어디 산 위에 큰 나무 아래에 푸른 고슬 붉은 고슬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은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와 큰 나무를 찾아냈어요. 정말로 푸른 고슬 붉은 고슬이 놓여 있었지요. 푸른 고슬에서 황소가 나왔으니 붉은 고슬에서는 금덩이라도 나올지 누가 아나요. 아우는 바보 같은 녀석이다. 저 누추한 할머니의 말 따위 뭐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둘 다 가져갔어요. 형은 푸른 고슬도 붉은 고슬도 탐이 나서 바지춤에 둘 다 넣고 돌아왔답니다. 마당에 푸른 고슬을 던지자 아우가 말한대로 황소가 뛰어나왔어요. 형은 기분이 무척 좋아서 붉은 고슬도 던져보았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집채만큼 큰 호랑이가 나와서 황소를 집어삼키고 달아나버렸어요. 어이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욕심 많은 형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붉은 고슬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집채만큼 커다란 호랑이가 뛰쳐나와 천둥 같은 소리로 어흥 울부짖고 달려들더니 주홍입을 버럭 벌려 형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욕심 많은 형은 그 후로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대요. 오늘의 동화 다시 돌아온 아버지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치렀어요. 상여에 모셔서 산에 갖다 먹고 무덤까지 잘 써놨지요. 그래놓고 사흘이 지나 사무지를 지내고 산소에 가보니 아이고머니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덤 봉우리에 아버지가 턱 올라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탄건을 딱 쓰고 기탄 뱃대를 물고 있는 게 영락 없이 살아생전 아버지 모습이었지요. 아이쿠 아버지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웬일은 무슨 예선어 기다리고 있었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흘 전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묻히셨는데요. 하니까 그러게 이 녀석아 관 뚜껑을 닫을 때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보고 닫아야지.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갔지요. 집에 가서 방에 모셔다 놓고 군불 덮게 떼고 밥을 한 상 지어 올렸더니 뚝딱 먹어 치우더래요. 다 먹어 치우고는 암흑애야 이걸로 냥이 안 차니 한 상 더 올려라 해서 한 상 더 지어 올렸지요. 밥도 사발에 수북이 담고 국도 사발에 넘치게 담고 해서 올렸더니 그것도 다 먹어 치우고는 암흑애야 이걸로도 냥이 안 차니 한 상 더 올려라 해서 한 상 더 지어 올렸어요. 그렇게 세 번이나 뚝딱 먹어 치우고는 잠을 잔다기에 이불을 내드렸지요. 이불을 딱 덮어보더니 암흑애야 이걸로는 주워서 도통 잠을 못 자겠으니 한 채 더 올려라 해서 이불 한 채를 더 지어 올렸어요. 솜을 많이 놓아 아주 두툼하고 푹신하게 해서 넣어줬더니 그것도 딱 덮어보고는 암흑애야 이걸로도 주워서 잠을 못 자겠으니 한 채 더 올려라 해서 한 채를 더 지어 올렸어요. 그렇게 이불을 세 채나 포개어 덮고는 잠을 자더래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진 살아생전 밥도 조금 잡수시고 이불도 얇은 것 한 채만 덮고 잘 주무셨는데 웬일이지? 하고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들여다보니까 이불 밑으로 여우 꼬리 아홉 개가 삐죽삐죽 나와 있더래요. 혹시나 해서 보고 또 봐도 틀림없는 여우 꼬리더래요. 꼬리가 아홉 개니까 그게 구미오지요. 이쿠 큰일 났다. 여우가 아버지로 둔갑해서 나타났구나. 방문에 못질을 하고 청솔가지에 불을 질러 연기를 피웠어요. 매운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가니까 여우가 잠에서 깨어나 앞발로 문을 박박 긁더래요. 밖으로 나오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문마다 못질을 해놔서 못 나오고 밤새 그러다가 새벽역이 되자 숨이 막혀 죽었대요. 그렇게 해서 꼬리 아홉 달린 여우를 물리치고 아들은 그 후로 잘 살았다는 얘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장에 간 할아버지 옛날에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장을 갔네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상투 위에 망건 쓰고 망건 위에 갓 쓰고 적삼 위에 조끼 입고 중이 위에 데님 메고 두루마기 차려입고 발에는 벗어낸 신고 벗어낸 위에 간발 치고 간발 위에 집신 신고서 헐헐 갔지요. 가다가 보니 길가 모래밭에서 먼지가 폴삭폴삭 나더래요. 무엇이 저러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콩하고 팥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지요. 둘이서 붙잡고 영차영차 씨름을 하더래요. 누가 이기려나 하고 가만히 지켜봤지요. 지켜보니 둘이 한참 동안 용을 쓰다가 팥이 먼저 팍 하고 넘어가니까 콩도 뒤따라 콩 하고 넘어가더래요. 어쨌거나 콩이 이겼지요. 그래서 콩은 좋다고 하하 웃다가 얼굴이 하얘지고 팥은 속상해서 붉으락푸르락 하다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부터 콩은 하얗고 팥은 빨갰지요. 씨름 구경 다 하고 할아버지가 또 길을 갔어요. 가다가 보니 개울가에서 무엇이 부스럭부스럭 하더래요. 목을 빼고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메뚜기하고 개미가 있는데 메뚜기가 막 황새똥 무더기를 해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어찌된 일이냐면 메뚜기가 황새한테 잡아먹혔는데 안 죽고 황새똥에 섞여 그냥 나온 거지요. 메뚜기가 똥을 잔뜩 뒤집어쓰고 나와서는 휴 덥다 하고 이마를 쓱 쓰다듬는데 그 바람에 메뚜기 이마가 훌떡 벗겨졌어요. 훌떡 벗겨져서 그만 번번해졌지요. 그걸 보고 개미가 웃어와서 웃는데 어찌나 웃었던지 허리를 잡고 웃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해졌대요. 구경을 다 하고 할아버지가 또 길을 갔어요. 가다가 보니 길갓집 담벼락 밑에서 무엇이 우지끈뚝 딱하더래요. 무슨 일이 났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빈대하고 이하고 벼룩이 싸움이 났지 뭐예요. 무슨 일로 싸움이 났는지는 몰라도 셋이서 엉겨붙어 엎치락 뒤치락하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됐고 하고 가만히 지켜봤지요. 지켜보니 이란 놈이 먼저 벼룩뺨을 찰싹 찌더래요. 어찌나 되게 쳤는지 그 바람에 벼룩은 그만 볼이 납작해지고 주둥이가 뾰족하니 튀어나왔답니다. 그 지경이 되고 보니 벼룩이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서 모두 거리로 이를 냅다 걷어차어요. 힘껏 걷어차니까 이가 얻어맞고 그만 뒤로 벌렁 낮아 빠졌지요. 그 바람에 이란 놈 안가슴이 그만 새까맣게 멍들었답니다. 그걸 보고 빈대가 웃읍다고 깔깔 웃으니까 벼룩하고 이 둘 다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두 놈이 한꺼번에 빈대한테 달려들어 꽉 눌렀답니다. 누르니까 빈대가 그만 납작해졌지요. 그래서 벼룩은 주둥이가 뾰족하니 튀어나오고 이는 안가슴이 새까맣게 멍들고 빈대는 몸통이 납작하게 됐어요. 그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래요. 싸움 구경 다 하고 할아버지는 또 갔지요. 드디어 장해를 다가서 괴춤에 넣어가지고 간 거짓부렁을 몽땅 꺼내 팔았어요. 소쿠리에 담으니까 한소쿠리 소복해서 팔고 보니 돈 단냥이래요. 돈 단냥으로 손자, 손녀들 갖다줄 허풍 한 보따리랑 능청 한 광주리 사가지고 또 헐헐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지렁이와 가재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지렁이와 가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재는 눈이 없지만 목이 아주아주 예뻤어요. 그런 목에 아주아주 예쁜 비단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지요. 그리고 지렁이는 눈이 너무너무 예뻤답니다. 가재와 지렁이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냇가에서 만나 매일매일 즐겁게 놀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렁이는 가재가 목에 두른 예쁜 비단 목도리가 갖고 싶었지요. 하지만 가재는 지렁이의 멋진 눈이 무척 부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재야, 목에 두른 예쁜 비단 목도리 나 줄래? 그 대신에 내 눈을 너한테 줄게. 지렁아, 정말이니? 그럼. 그렇잖아도 난 지렁이 네 눈이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 자, 받아. 가재는 목에 두른 비단 목도리를 얼른 벗어 지렁이한테 주었어요. 자, 너도 이거 받아. 지렁이도 얼른 자기 눈을 떼어 가재에게 주었지요. 와, 보인다, 보여. 세상이 다 보인다. 새파란 하늘, 푸르른 산, 맑은 시냇물도 다 보여. 지렁이 너도 보여. 목도리가 잘 어울리는데? 정말 그러니? 응, 너무너무 잘 어울려. 지금까지 눈 없이 지낸 가재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아주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지렁이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두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우와, 정말 멋진 눈이야. 맑은 옹달샘에 비추어본 가재는 아주아주 기뻤어요. 기뻐서 싱글벙글 웃던 지렁이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쳤답니다. 지렁이는 예쁜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두른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자기 돈을 가재한테 주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지렁이는 지금까지 잘 보이던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비단 목도리가 좋긴 하지만 내 눈이 더 좋았어.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 지렁이는 자기 눈을 비단 목도리와 바꾼 것을 후회했지요. 안되겠어.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가재한테 가서 어떡하든 눈을 도로 찾아와야겠어. 답답한 걸 참다 못한 지렁이는 가재를 찾아갔답니다. 가재야 내 비던 목도리 돌려줄 테니 내 눈을 돌려줘. 하지만 가재는 지렁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싫어 돌려줄 수 없어. 난 눈이 생겨서 아주아주 기쁘단 말이야. 너 정말 이러기야? 나한테 혼나볼래? 응 어디 해봐. 지렁이가 달래기도 하고 웃밥 지르기도 했지만 가재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세상을 보는 게 이렇게 좋은데 눈은 절대 돌려줄 수 없어. 한 번 바꿨으면 그만이야. 너 말 다 했어? 화가 난 지렁이가 휙 달려들어 가재가 달고 있는 눈을 꽉 잡았어요. 그러고는 영차 영차 힘을 주었지요. 그 바람에 가재 눈이 툭 튀어나왔답니다. 지렁이를 밀쳐낸 가재는 요리조리 피해 멀리 멀리 도망쳤어요. 내 눈 내놔. 내 눈 주고 가. 앞을 볼 수 없는 지렁이는 가재를 쫓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하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가재 눈이 지금도 툭 튀어나온 건 지렁이가 힘주어 잡아당겼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지렁이는 자기 눈을 되찾으려다 못 찾은 게 억울하고 창피해서 땅 속으로 쑥 기어들어 갔답니다. 그때부터 지렁이는 땅 속에서 살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토끼 옛날 하고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때였어요. 뜨거운 햇살이 쨍쨍 내리쬐던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되었답니다. 시원한 바람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후 후 하고 입김을 불었지요. 그랬더니 온 산을 덮은 푸른 나뭇잎 들이 오소소 오소소 하고 소리를 내면서 울글불글 강풍이 들었답니다. 그때 배고픈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랑이 호랑이의 배꼽 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울렸지요. 그때 토끼가 깡충 깡충 뛰어왔답니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란 토끼는 무서워서 바들 바들 떨었어요. 너 잘 만났다. 배고픈데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군침을 꿀꺽 삼킨 호랑이가 토끼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자. 토끼는 용기를 냈지요.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 아저씨 잠깐만요. 저같이 작은 토끼를 잡수신다고 해서 어디 배가 부르겠어요? 아니 하지만 지금 배가 무척 고픈데 뭘 가리겠니? 아저씨 제가 맛있는 고기를 드릴게요. 뭐 뭐라 맛있는 고기라고? 무슨 고기인데?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답니다. 참새 고기 작긴 하지만 가을이니까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새들은 때를 지어 다니니까 배가 부르실 때까지 많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맛있겠는데? 토끼 말에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토끼는 호랑이를 갈대 숲으로 데리고 갔지요. 호랑이 아저씨 제가 가서 참새들을 몰고 올게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눈을 꼭 감고 입은 크게 벌리고 계세요. 아셨죠? 뭐 눈을 감으라고 눈은 왜 감는데 참새들이 오면 어떻게 찾으라고 호랑이 아저씨도 참 아저씨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아저씨 눈을 보면 참새들이 무서워서 금방 도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알았어 토끼야. 눈을 꼭 감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참새를 많이 많이 몰아와. 알았지? 네. 호랑이 아저씨 호랑이는 토끼가 시킨 대로 했어요. 두 눈을 꼭 감은 호랑이는 입도 딱 벌리고 통통한 참새들이 날아들기만 기다렸답니다. 그 사이에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갈대숲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갈대숲에 불을 질렀답니다. 갈대숲은 콩을 볶는 소리를 내면서 타들어 갔어요.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생각했지요. 토끼가 잠새들을 몰고 오는구나. 엄청 많이 몰고 오나봐. 하고 말이에요. 호랑이는 실 웃으며 눈을 더 꼭 감고 입을 더 크게 벌렸답니다. 하지만 불은 더욱 거세고 빠르게 호랑이 쪽으로 달려왔어요. 바람까지 만났으니 불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겠어요. 얼마 후 갈대숲을 태우면서 달려온 불이 호랑이 털에 옮겨 붙었지요. 어? 이게 무슨 냄새지? 그제야 눈을 뜬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털이 탄다. 내 털이 탄다. 아 뜨거워.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이리 펄쩍 뛰고 저리 펄쩍 뛰었어요. 그러고는 대굴대굴 굴러가 강물에 몸을 풍덩 담갔답니다. 호랑이 몸의 까만 무늬는 이때 불에 탄 자국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소원을 들어주는 맷돌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신기한 맷돌을 가진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언제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 이유는 신기한 맷돌 때문이랍니다. 내 소중한 맷돌아 너는 내 소원을 다 들어주니 정말 훌륭한 맷돌이다. 임금은 신기한 맷돌 덕분에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임금의 보물 창고에는 신기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 소문은 나라 안에 쫙 퍼졌어요. 마침내 산속에 사는 도둑들도 그 소문을 들은 거지요. 임금님이 아주 신기한 맷돌을 가지셨대. 그 맷돌한테 갖고 싶은 걸 말하기만 하면 뭐든지 척척 나온다는 거야. 거 정말 대단한 맷돌인데. 대단하지. 쌀 나와라 하면 맷돌이 돈대. 그럼 쌀이 술술술 나온다니 말이야. 어디 그 뿐인가. 또 무슨 신기한 게 나오는데.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술술술 나온대. 또 금 나와라 하면 금이 술술술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던 애꾸눈이 말했어요. 여보게 이리이리 가까이 좀 모여봐. 왜 그러나? 애꾸눈의 말에 다른 도둑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리를 맞댔지요. 우리 임금님이 갖고 있는 그 요술 맷돌을 슬쩍 훔치는 거야. 그럼 우린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임금님 부럽지 않은 부자 말이야. 어때? 내 생각이. 퇴골엔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군사들이 철통같이 그 요술 맷돌을 지킨다던데 어떻게 훔친단 말인가? 걱정 말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무슨 좋은 생각? 자 모두 내 말 잘 들어. 애꾸눈의 말을 들은 도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좋아. 나도 좋아.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대하던 도둑들은 마침내 애꾸눈의 의견에 찬성했어요. 달빛이 희미한 금읍 날 밤 도둑들은 임금이 사는 궁궐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애꾸눈이 꾀를 내서 도둑들은 정말 쉽게 임금의 맷돌을 훔쳐냈어요. 어이구 내 맷돌 여바라 내 맷돌을 빨리 찾아오너라. 무척 화가 난 임금은 신하한테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도둑들은 임금이 군사들을 불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걸 알고 재빨리 도망쳤지요. 바로 바다로 말이죠. 여보게 이제 우린 부자가 된 거야.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맷돌이 생겼으니 말이야. 임금님은 우리가 바다에 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야. 그치? 어느새 깊은 바다까지 온 도둑들은 서둘러 맷돌로 소원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봐, 지금은 소금값이 금값이니까 다른 건 말고 소금이나 나오라고 소리쳐보게. 좋았어, 소금을 팔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침을 꿀꺽 삼킨 애꾸눈이 큰 소리로 소금 나와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 소금은 금방 배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신기한 맷돌이네. 계속 나와라 소금아, 계속 나와라. 도둑들은 쏟아져 나오는 소금을 보면서 싱글벙글 웃었지요. 그런데 큰일이 났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소금 때문에 무거워진 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 도둑들이 바다에 풍덩 빠진 거예요. 맷돌도 함께 빠졌지 뭐예요.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런데 도둑이 바다에 빠질 때 너무 놀라서 소금 그만 나와라 하고 맷돌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다 속에 빠진 맷돌에서 계속 소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라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백일홍이 된 여인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지 뭐예요. 바다 속에 살던 이무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된 물속에 사는 커다란 구렁이에요. 예쁜 아가씨를 나한테 바쳐라. 안 바친다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를 다 부숴버릴 테다. 이무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이무기한테 바치기로 했지요. 그날이 바로 내일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다 저쪽에서 하얀 돛을 단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주 씩씩한 도령이 타고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마을 사정을 들은 도령은 이무기에게 잡혀갈 아가씨가 불쌍했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못된 이무기를 없애겠습니다. 도령님 혼자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령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도령의 번쩍이는 눈동자를 보고 모두 안심하고 기뻐했답니다. 정말 용감한 도련님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령이 이무기를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용왕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 방울 맺힌 눈으로 도령을 바라보았답니다. 고마워요. 저는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백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이무기와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겁니다. 하지만 이무기와 싸워서 내가 지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한 도령은 떠나갔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용왕님 도와주세요. 도련님이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게요. 아가씨는 날마다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령이 약속한 백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와, 배다. 도령이 타고 간 배가 틀림없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답니다. 용왕님, 제발 도련님이 하얀 돛을 달고 오게 해주세요. 하얀 돛을요. 배가 점점 다가오자 아가씨는 눈을 꾹 감고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눈을 확 떴답니다. 아, 이럴수까? 배에 달린 붉은 돛을 본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배가 바닷가에 닿았지요. 그 배에서 도령이 환한 얼굴로 펄쩍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이무기를 없애고 돌아왔어요. 쓰러진 아가씨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배에 달린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한 아이가 돛대를 가리켰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도령은 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이무기가 흘린 비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 내가 이무기를 없애고 살아 돌아왔으니 눈을 떠요. 하지만 아가씨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도령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돌아왔어요. 아가씨가 묻힌 무덤에서 싹이 도다났지요. 도다났싹은 새록새록 자라 곱게 단장하고 용왕에게 빌던 아가씨처럼 고운 꽃을 피웠답니다. 그 고운 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백일 동안 피었다 졌어요.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며느리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들은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얘야 내일은 마을에 내려가 중매쟁이를 찾아가 봐야겠다. 어머니 중매쟁이한테는 왜 가세요? 이제 너도 혼이 날 나이가 되었잖니 중매쟁이한테 자만 아가씨를 찾아달라고 가는 게다. 얼굴이 빨개진 아들은 뒷머리를 벅벅 긁었지요. 얼마 후 아들은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았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도 아들처럼 마음씨가 고와서 둘은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무척 좋았어요.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새 식구가 먹고 살려면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아들은 가족을 위해 산 아랫마을 김부자네로 머슴사리를 하러 떠났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슴사리를 떠난 뒤부터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시콜콜 며느리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빨래터에 가서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면 누구하고 놀다 이제야 오는 게냐 하고 트집을 잡는가 하면 아니 이걸 빨래라고 했냐 어머니 깨끗이 빨았는데요 아니 어디서 말댔 거야 하면서 깨끗이 빨아온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답니다. 내 아들은 애써 일하는데 네가 게으름을 부려? 쌀이 아깝다. 이제부턴 밥도 반공기만 먹거라. 게다가 잠도 자지 못하게 일거리를 많이 주었어요. 시어머니의 고박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하고 무조건 빌었지요. 한편 산 아랫마을에서 머슴사리를 하는 아들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품삭을 많이 모아 어머니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꿈만 꾸면서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지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 있다간 못된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치고 말 거야.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낼 구실만 찾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른 때처럼 저녁밥을 짓고 있었지요. 밥이 거의 익을 무렵 며느리는 뜸이 잘 들었는지 솥뚜껑을 열고 밥알을 몇 알 입에 넣고 씹었어요. 바로 이때다. 방 안에서 솥뚜껑 여는 소리를 듣고 반숨에 부엌으로 달려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몽둥이로 며느리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못된 버릇이야. 시어머니가 먹기도 전에 먼저 밥을 먹는 못된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생태집을 잡았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몽둥이로 때렸어요. 그렇게 배를 맞던 며느리는 바바를 입에 문 채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착한 며느리는 며칠을 시름시름 알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은 아내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솔같이 우거진 마을 길가에 정성을 다해 묻어주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무덤에 이른 모를 풀이 피어났어요. 피어난 꽃이 모두 며느리 입술처럼 붉은 데다가 하얀 바바를 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꽃을 본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의 넋이 꽃으로 핀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며느리 밥풀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글쎄 팔뚱만한 잉어가 턱 걸렸지 뭐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잉어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에 잉어를 강해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엄치면서 할아버지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또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물 속에서 아이가 쑥 올라오더니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놀러 나왔다가 할아버지께 잡혔던 잉어인데 사실은 용궁의 왕자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마바마마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를 꼭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가주세요. 왕자와 함께 용궁으로 간 할아버지한테 용왕은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황금 구슬까지 얻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했답니다. 이 황금 구슬한테 무엇이든 나와라 하고 말하면 척청 나온다구요. 그렇다니까 할멈 잘 봐 고래든 같은 기와집 나와라 하고 황금 구슬한테 말하자 오막살이 초가집이 커다란 기와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쌀도 슬슬 쏟아져 나오고 옷도 툭툭 튀어나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벼락부자가 되었답니다.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황금 구슬을 빼앗을까 하고 꾀를 냈어요. 해서 나무 구슬에 황금색 칠을 해서 할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할머니 집에 황금 구슬이 있다면서요. 내 구슬이랑 같은지 한번 봐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싼 가짜 황금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진짜 황금 구슬을 가져와 보여주었지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보는 척 하다가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꿨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누가 훔쳐가기 전에 잘 넣어두세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예전처럼 예전처럼 오두막 초가집으로 스르르 바뀌어 버렸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황금 구슬을 꺼내 보았더니 가벼운 나무 구슬이지 뭐예요.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밖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욕심쟁이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던 개와 고양이가 이야기했어요. 멍멍아 우리가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알아내서 황금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야옹아 좋은 생각이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 개와 고양이는 커다란 기와집을 쉽게 찾았어요. 개와 고양이는 그 집 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고양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두목 쥐를 덥석 잡고 말했답니다. 안방에 숨겨둔 황금 구슬을 가져와라. 네. 지금 곧 가져오겠습니다. 두목 쥐가 명령하자 쏜살같이 안방으로 간 부하 쥐들이 황금 구슬을 가져왔어요. 고양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목 쥐를 살겨줬지요. 고양이는 황금 구슬을 입에 물고 개와 함께 강을 건너려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야옹아. 내 등에 엎혀. 고양이는 입에 황금 구슬을 꽉 물고 엎였어요. 고양이를 엎고 헤엄을 지던 개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야옹아. 황금 구슬 잘 물고 있니? 하지만 고양이는 입에 황금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할 수 없었지요. 고양이가 대답이 없자 개는 불안해서 계속 물었답니다. 잘 물고 잘 물고 고양이가 입을 벌리는 순간 황금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졌지 뭐예요. 자기 때문에 황금 구슬을 강물에 빠트린 걸 안 개는 미안해서 쩔쩔맑답니다. 강가에 다다른 고양이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강가에 죽어있는 물고기를 본 거예요. 고양이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냠냠 맛있게 먹는데 이상한 게 씹혀 뱉어보니까 잃어버린 황금 구슬이지 뭐예요. 너무 기뻐 개와 고양이는 단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개는 고양이를 만나면 미안해서 슬금슬금 피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콩쥐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지요. 새 어머니는 심수리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딸 팥쥐를 데리고 왔답니다. 콩쥐한테는 없던 동생이 생긴 것이죠. 새 어머니와 팥쥐는 사사건건 콩쥐를 미워하고 구박했어요.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모르게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답니다.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자 새 어머니는 콩쥐를 더 심하게 구박했어요. 얼마 후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새 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말했지요. 콩쥐야 너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짜던 배도 다 짜고 또 멍석에 말려놓은 벼도 다 찌워놓고 잔치에 오너라.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어 부지런히 물을 기러와 큰 독에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채워지지가 않았답니다.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글쎄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는 거예요.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두꺼비가 폴짝 폴짝 뛰어와 말했답니다. 콩쥐야 울지마 내가 그 독에 뚫린 구멍을 막아줄게. 그래서 콩쥐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언제 닫자고 잔치해 갈까 하고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얀 날개옷을 너울너울 휘날리며 하늘에서 선녀가 사뿐이 내려온 거예요. 콩쥐야 배는 내가 짜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배틀에 앉더니 순식간에 배 한 피를 다 짰어요. 그러고는 예쁜 비단옷 한 벌과 고운 비단신 한 켤레를 주면서 말했지요. 이 비단옷을 입으렴 그리고 이 비단신 신고 잔치해 가거라. 선녀님 고마워요. 콩쥐가 큰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녀는 온대간대 없었어요. 선녀가 준 비단옷을 입어보니 콩쥐 몸에 꼭 맞고 비단신 힘도 아주 잘 맞지 뭐예요. 콩쥐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당을 본 콩쥐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지 뭐예요. 이를 어째 벼를 멍석이 말려 찢는 걸 깜빡했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황소가 멍석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벼가 다 찌어지자 황소가 펑 하고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참새들이 포르릅 날아와 하얀 사라를 항아리에 주워 담는 거예요. 콩쥐는 불이 났게 잔치집으로 달려 갔어요. 마음이 급해 진검다리를 펄쩍 펄쩍 뛰어 건너 가다 신발 한짝이 쑥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잔치집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잔치집에 들어서서야 비단신 한짝을 잃어버린 걸 안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잔치를 잔치를 끝내고 사또가 돌아가는 길에 시내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하인에게 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사또 이 비단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비단신은 처음 본다. 여봐라 이 비단신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빨리 비단신 주인을 찾아보거라. 하인은 포즐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며 비단신 주인을 찾아 다녔어요. 비단신 한짝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니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콩쥐가 얼른 나가려고 했지요. 그때 새 어머니가 손살같이 뛰어나와 콩쥐 넌 하던 일이나 하지 어딜 나가려고 그래 하며 콩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신 팥쥐를 내보냈지 뭐예요. 어서 신어봐라 팥쥐야 맞니? 팥쥐는 낑낑대며 신었지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인은 문 안에서 기웃거리며 밖을 내다보는 콩쥐를 불러 비단신을 신어보라고 했지요. 꼭 맞네 비단신 주인을 찾았어. 하인은 부리나케 달려가 사또한테 사또한테 바랬어요. 그 후 사또의 며느리가 된 콩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이 피어내는 김이 피어나는 샘물 옛날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힘을 겨루던 때 이야기입니다. 신라에는 다리가 아픈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아픈 다리를 고치지는 못했답니다. 남들은 성한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나만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다녀야 하다니 이제 남부끄러워서 할머니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학 한 마리가 할머니 집을 맹돌더니 마당에 내려와 걸어 다녔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학도 할머니처럼 절름발이었지요. 아이고 가엾어라 너랑 나랑 신세가 똑같구나. 절름발이 학은 날마다 할머니 마당에 내려와서는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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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절며 돌아다녔답니다. 할머니는 학한테 먹을 걸 던져주기도 했어요. 옅다. 맛있게 먹어라. 혼자 외롭겠구나. 나도 그렇단다. 학은 할머니한테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찾아오던 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학이 걱정되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나타난 학을 보자 할머니는 너무 반가웠어요. 왜 이제야 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재롱을 부리지 뭐예요. 절뚝 거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 내 다리가 학이 두 발을 꼿꼿하게 세우고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있기에 다리가 나았을까요? 학은 가지 않고 할머니 머리 위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학한테 나더러 따라오라는 남겨냐 하고 소리 쳤더니 학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거참 이상도 하네. 어딜 가려고 따라오라는 거야.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서자 학이 앞서서 헐헐 날아갔어요. 할머니는 들을 지나고 꼬불 꼬불 고갯길을 넘어 한참을 절뚝 절뚝 따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어느새 땅으로 내려온 학이 할머니한테 고개짓을 했답니다. 얘 학아 쉬었다 가자는 거니? 학이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하는 거예요. 학이 있는 곳으로 간 할머니 눈이 놀란 부엉이 눈처럼 커졌어요. 샘물이 뽀글뽀글 솟아나는 샘에서 뜨거운 김이 몰아 몰아 피어났거든요. 고개를 갸우뚱한 할머니가 샘물에 손을 넣었어요. 어라? 물이 따뜻하네. 그때 학이 다리를 샘물에 담그고 할머니한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할머니도 학처럼 따뜻한 샘물에 다리를 푹 담갔지요. 학을 따라오느라고 피곤했던 다리가 곰실곰실 풀렸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학이 샘물에서 나와 성큼성큼 걸었답니다. 할머니도 따라 나와 걸었지요. 어라? 내 다리가? 할머니는 성큼성큼 걷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학아 내 다리가 다 났어. 할머니가 기뻐 바라자 학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기뻐 했어요. 할머니는 절뚝 절뚝 절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다리를 고치셨나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요. 아 그랬군요. 할머니 마음씨가 고와서 복 받으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 했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샘물을 동네 온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개화 수탉 과 황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서는 음메 황소랑 멍멍이 개랑 꼬 꼬 수탉이 함께 살았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봄날 이었어요. 외양간에서 여물을 우물 우물 씹고 있던 황소가 고개를 들고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수탉이 맛있게 모의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실컷 먹고 맘대로 나다니니 너야말로 팔자 가운데 상팔자로구나. 황소는 수탉이 부러워졌어요. 꼬꼬야 나 좀 봐 옛날부터 달기랑 소는 서로 사이가 나쁘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한 집에 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수탉은 힐끔 쳐다만 볼 뿐 황소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황소는 슬그머니 화가 났지 뭐예요. 야 내 말이 맑았지 않니? 난 이 집에 힘든 일은 다 하고도 지피나 풀밖에 얻어먹지 못해. 하지만 넌 빈둥빈둥 놀면서도 쌀만 먹으니 이럴 수가 있는 거니? 뭐? 내 눈에는 내가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 미련통이 음매야. 그러니까 넌 힘든 일만 하는 거야. 그럼 꼬꼬 니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봐. 황소는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어요. 넌 내가 새벽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우는 걸 못 봤니? 그리고 난 매일 때를 가르쳐주잖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면 넌 여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거라니까. 팩 토라진 수탁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였어요. 뭐 좋은 일 없나? 집 안팎을 어정거리던 멍멍이 개가 황소와 수탁이 하는 말싸움에 끼어들었지 뭐 해요? 뭐 때를 알려주시니까 쌀만 잡수신다? 개도 내 발이 달렸다고 황소 편을 들었지요. 응 멍멍이 넌 낮잠이나 자지 웬 참견이니? 난 밤잠을 못 자면서 집을 지키는데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만 얻어먹는다. 그런데 꼬꼬 넌 참 건방지구나. 멍멍이 너 눈이 삐었니? 너랑 나랑 어째서 같단 말이야? 얘들아 그만해 그러다 정말 싸우겠다. 황소가 말렸지만 수탁은 분하다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개와 황소를 노려보았어요. 은매야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똥밖에 모르는 이 멍멍아 눈이 있으면 내 모습을 한번 봐. 하기야 걔 눈에 뭐가 제대로 보이겠니? 네 모습을 봐야 두 발 달린 촐랑이 꽃꽂이 뭐. 날개가 있다고 네가 백노냐? 웃기지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두 발이야. 게다가 난 매끄러운 옷에 멋진 빨간 관까지 썼짠니? 멍멍아 척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 하기야 똥만 졸졸 찾아다니니 뭘 알겠니? 난 빨간 관을 써서 품위 있게 쌀을 먹는 거야 알겠니? 개는 퐁 잡으며 잘난 척 하는 수탁을 가만 볼 수가 없어 덤벼들었지요. 그러고는 수탁 벼슬 확 물었어요. 아야! 아프다고 소리치던 수탁은 푸득푸득 날개짓을 하더니 후르르 지붕으로 올라갔답니다. 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이 미친 멍멍아. 어디 날 잡아봐라. 용용 죽겠지? 수탁은 지붕 꼭대기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품위 있는 관처럼 생긴 닭 벼슨 개에게 물려 살점이 뚝 떨어지면서 톱니처럼 이빨 자국이 났지 뭐예요. 저걸 그냥 꼽고 너 거기서 내려오기만 해봐. 멍멍이는 수탁을 놓친 게 분했어요. 하지만 수탁처럼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야말로 닭 줬던 개는 약이 올라 지붕 꼭대기에 있는 수탁을 보고 지저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개는 너무 지져 주둥이 삐죽하게 되고 수탁은 개한테 물려 볕이 톱니처럼 되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황소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 발굽이 두 쪽으로 쩍 갈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의 신 옛날 탐나구 김대감이라는 부자에게 자청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는 빨래하러 강가에 갔다가 공부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 옥황상지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청비는 문도령을 좋아하게 되었고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자인 자청비는 글공부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몰래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나섰어요. 자청비와 같은 방을 쓰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인 것 같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청비는 시체미를 떼고 공부하는 데만 열중했지요. 문도령은 자청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꾸만 의심이 들어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활 쏘기 시합을 했지요. 문도령도 활을 잘 쏘지만 자청비는 문도령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화를 쏘았어요. 이번에는 오줌 멀리 누기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자청비가 좀 곤란하겠지요. 여자랑 남자랑은 오줌 누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청비는 워낙 지혜로운 여자라서 이 시합에서도 이겼어요. 미리 준비한 대나무 막대기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있는 힘을 다해 오줌을 길게 쌌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한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도령은 편지를 한통 받았어요. 혼이 날 색시가 생겼으니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장가를 들라는 옥황 상재의 편지였지요. 자청비도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별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강가에 이르렀을 때 자청비가 말했어요. 문도령 날도 더운데 이 강에서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자청비는 강 위쪽에서 문도령은 강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때 자청비가 버들리페에 편지를 써서 아래로 띄워보냈어요. 눈치 없는 문도령 3년이나 한 방을 쓰면서 남녀 구별도 못하는 바보 같은 문도령아 그제야 자청비가 여인이라는 걸 한 문도령은 자청비를 따라 긴대람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청비와 하룻밤을 지세우며 사람을 맹세했어요. 다음날 아침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옥황상재의 부름에 따라 하늘나라로 떠났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문도령은 오지 않았어요. 한편 자청비네 집에는 정수남이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자청비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정수남은 숲속에서 문도령을 봤다고 거짓말하고는 자청비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똑똑한 자청비는 금세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롱하려는 정수남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다니 당장 나가거라. 그 사실을 난 김들감은 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자청비는 다시 남장을 하고 활과 화살집을 둘러매고 사람 살리는 꽃이 피어있다는 서청 꽃밭으로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선청 꽃밭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환생 꽃을 찾아낸 자청비는 죽은 정수남을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다니 도대체 니가 무슨 짓을 더 저지를지 알 수 없구나. 김대범은 자청비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끔찍하게 여겼어요. 다시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이 집 저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떠돌아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청비가 외딴 집에 이르렀어요. 옷감 짜낸 할머니의 집이었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 하늘나라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자청비는 할머니의 딸 노릇을 하며 일을 도왔어요. 왜 옷감을 짜기만 하고 내다 팔거나 옷을 해입지 않으세요? 이 옷감은 이 옷감은 옷황상재의 아들 몬도령이 장가갈 때 입을 비단이기 때문이란다. 그 말을 듣자 자청비는 자신이 그 옷감을 직접 짜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옷감 한쪽에 이렇게 술을 놓았지요. 가련하다 자청비 불쌍하다 자청비 다음날 밧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할머니는 문도령에게 비단을 건네주었어요. 문도령은 한 귀퉁이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자청비에 대해 물었답니다. 자청비가 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문도령은 다음날 밤에 자청비를 찾아가겠다고 했지요. 자청비는 기쁨에 들떠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문도령을 기다렸어요. 이었고 다음날 밤이 되자 문도령이 왔습니다. 문도령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청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방문 창호지에 구멍을 냈어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자청비는 불쑥 들어온 손가락을 보고는 깜짝 놀라 바늘로 콕 찔러버렸네요. 이런 못된 여인은 자청비가 아닐 거야. 깜짝 놀란 문도령은 화가 나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옥황상재의 귀한 아들을 바늘로 찔렀다고 화를 내며 자청비를 내쫓아 버렸지요. 자청비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고깔을 쓰고 목탁을 든 비군이가 되어 세상을 떠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하늘나라 선녀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녀님들 왜 여기서 울고 계신가요? 문도령이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자청비라는 사람과 목욕하던 물만이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데 대체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속상해요. 내가 바로 자청비예요. 그 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요. 자청비는 선녀들을 데리고 문도령과 목욕했던 강가로 가서 그 물을 떠주고 선녀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온 자청비는 문도령의 집을 찾아가 몸을 숨겼지요. 문도령이 나와서 달을 보며 한숨 씻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달이 곱기는 하지만 자청비만은 못하구나. 그러자 자청비가 밖으로 나오며 대꾸했습니다. 저기 저 달이 곱기는 하지만 문도령만은 못하구나. 깜짝 놀란 문도령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자청비가 거기 있잖아요. 문도령과 자청비는 서로 얼싸 안았지요. 그 뒤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며 옥황궁에 쳐들어오는 도적들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싸워 이겼답니다. 옥황상재가 기뻐하며 큰 상을 주려 했어요. 인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농사지을 씨앗을 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오곡의 씨앗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풍년이 들게 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대요. 지금도 자청비와 문도령은 농사의 신이 되어 세상의 모든 농사를 돌보고 농사를 짓는 이들은 자청비와 문도령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해마다 풍년을 기원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농사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자청비는 사랑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숭례문의 현판 임진왜란이 끝나자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향하는데 숭례문의 현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현판은 문 위나 처마 아래 거는 나무조각 입니다. 현판에는 대부분 문이나 건물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숭례문의 현판에도 한자로 숭례문 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들어가는 천문인 숭례문의 이름이 사라진 셈이었어요. 현판이 떨어진 숭례문은 횡했습니다. 임금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현판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숭례문의 현판은 양양대군이 만들었습니다. 양양대군은 태종의 첫째 아들입니다. 조선은 왕의 첫번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법에 따라 양양대군이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태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양양대군은 자신보다 뛰어난 숭례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싶었습니다. 숭례대군이야말로 이야말로 자신보다 더 백성을 위할 임금이 되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양양대군이 태자에서 물러나자 숭례대군이 왕위를 이어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룬 양양대군은 조선을 떠돌며 시를 지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양양대군의 마음을 받들어 숭례문 현판의 글씨를 부탁했습니다. 양양대군은 현판을 만들기 위해 숭례문을 보러 갔어요. 숭례문에 도착하니 문 주위로 여러 집들이 보였습니다. 기와집도 있지만 초가집도 많았지요. 작은 불씨에도 쉬이 타버릴 초가집을 보니 양양대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현판은 가로로 글씨를 씁니다. 하지만 양양대군은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세로로 글을 써서 숭례문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양양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판은 숭례문에 남아 양양대군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지요. 그런 현판이 전쟁통에 사라진 것입니다. 양양대군의 깊은 뜻이 담긴 현판이 보이지 않자 임금은 초조해졌어요. 숭례문의 현판을 다시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은 도성에서 가장 이름난 선비를 찾아가 숭례문의 현판을 부탁했습니다. 새로 만든 현판을 숭례문에 달았지만 현판은 금방 떨어지고 말았어요. 썩은 열매가 떨어지듯 맥없이 땅으로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임금은 숭례문의 현판을 달기 위해 여러 선비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현판을 만들고 튼튼한 도구로 현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며칠을 채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임금은 자꾸만 떨어지는 현판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현판을 쓸 또 다른 이는 없소. 임금의 질문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훌륭한 사람이 쓴 글씨에는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어쩌면 숭례문도 제 이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양령대군의 현판이 사라지지 않아 다른 이의 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옵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지만 전쟁 중에 사라진 현판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불타버렸을 수도 있고 외에 있을 수도 있소. 그러니 양령대군의 현판을 대신할 현판을 만드시오. 예, 전하. 신하들은 덕이 높은 선비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양령대군과 같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화려한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꿈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스스로 낙은해가 된 양령대군입니다. 아마 그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현판이 없는 숭례문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숭례문에 현판을 달지 못한다면 죽어서 선왕을 베일 낙지 없다 여겼습니다. 하늘은 임금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숭례문에 현판을 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올랐지만 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전의 왕이 전쟁 중에 자신들을 버리고 피신했던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임금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지요. 백성들은 이제 임금을 어버이처럼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금은 제일 먼저 화가 난 백성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 현판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숭례문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현판이 없어진 숭례문은 예를 받든다는 의미까지 사라졌습니다. 웅장했던 숭례문이 그저 도성에 있는 커다란 문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름 없는 문이 되어버린 숭례문을 둘러싸고 나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령대군이 쓴 현판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숭례문이 나라의 큰일이 닥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새로 만든 현판을 모조리 떨어뜨렸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떠돌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도성을 떠나는 백성들도 생겼어요. 임금은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조선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숭례문에 현판을 달아야 했지요. 임금이 생각한 답은 하나뿐 이었습니다. 양령대군이 쓴 현판을 찾아내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에 신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양령대군의 현판을 찾지 못할 이라 생각했어요. 양령대군의 현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게다가 돌아가신 임금도 찾아내지 못한 현판입니다. 임금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일이 숙례문 문제를 풀 단 하나의 방법이라 답답했지요. 하늘에 계신 양령대군께서 벌 주려고 하심이 분명하다. 왜 침략을 미리 알아채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십만의 군인을 키우자고 했던 이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죽은 백성들을 가엾게 여긴 양령대군의 넋이 선왕께서 만든 현판들을 모조리 떨어뜨린 것이야. 임금은 빈 현판 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군마마 대군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백성을 어엿히 여겨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벌하여 노여움을 부시옵소서. 임금의 진심 어린 말에 신하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신하들도 임금을 따라 송예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임금은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조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오랑캐라고 손가락질 하는 나라라도 백성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았지요. 힘이 약해지는 명나라보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후금과 손을 잡아야 조선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지켜온 명나라에 대한 예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령대군의 뜻을 받들겠다는 임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의 노력으로 백성들의 삶도 점점 나아졌어요. 풍년이 들어 전쟁으로 엉망이 된 논밭에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안정된 삶을 되찾았지요. 그런데 나라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상한 빛을 내는 웅덩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소문이 입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져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궁궐에 사는 임금에게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전하 배다리골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사옵니까? 무슨 이야기가 떠돈단 말이냐? 배다리골에 있는 웅덩이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배다리골로 향했습니다. 소문대로 청파 배다리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웅덩이 아래에서 시작된 빛은 하늘을 뚫을 듯이 강하게 빛났지요. 한여름의 햇빛처럼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셨습니다. 임금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웅덩이에 물을 퍼내 보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이 배다리골로 모였습니다. 임금은 금방 배다리골에 나타난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웅덩이를 파는 일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임금은 의아해하며 다시 배다리골을 찾았어요. 웅덩이의 물은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일꾼들은 임금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빛은 점점 강해졌어요. 임금은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웅덩이를 파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전하 사실은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빛을 내뿜는 이런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웅덩이 물을 덜어내어 괴물이 나타나면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큰 전쟁이 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리 다오 임금은 빛에 대한 소문을 말한 일꾼에게 삽을 건네받았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직접 웅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을 뒤따르던 신하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둘 웅덩이로 들어갔지요. 뭐 하는 것이냐 전하께서 몸소 들어가시지 않느냐 신하들의 꾸지즘에 일꾼들도 쭈벽거리며 웅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일꾼들은 눈치를 살피며 웅덩이에 물을 퍼냈어요. 물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제 웅덩이에서 나가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나가면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정말 괴물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지켜줘야 할 것이니 여기 함께 있을 것이다. 임금은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계속 물을 퍼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물을 퍼내자 웅덩이는 금방 바닥에 드러냈습니다. 전하 빛을 내는 물건이 저기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위 임금은 임금은 주먹을 꽉 쥐고 바위로 향했습니다. 바위 틈에 있는 것은 나무조각 이었어요. 임금이 나무조각을 꺼내 물기를 털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임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임금은 나무조각을 바닥에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신하들도 임금 너머로 보이는 나무조각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임금을 따라 바닥에 엎드렸지요. 영문을 모르는 일꾼들은 멀동이 임금과 신하를 받아보았습니다. 배나무 꼴 웅덩이에서 찾아낸 나무조각은 바로 양령대군이 쓴 숭예문 현판 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일꾼들은 가족에게 임금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있는 임금이 숭예문 현판을 찾았다고 했지요. 일꾼들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또 다른 소문을 났습니다. 임금이 양령대군의 시험에 통과해서 선물로 현판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로 도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지혜롭고 용기있는 임금이 있는 한 다시는 큰 전쟁이 없으리라는 말과 함께 도성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현판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젖은 현판을 비단으로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웅덩이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판은 깨끗했습니다. 곰팡이가 슬거나 깨진 부분도 없었지요. 임금은 현판을 쓰라듬었습니다. 대군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현판에 다짐을 했습니다. 큰 전쟁으로 현판을 잃는 일은 두 번 다시 만들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임금은 새 비단으로 현판을 조심스레 쌌습니다. 다음날 임금은 현판을 가지고 조례에 나갔습니다. 조례는 아침마다 관리들이 궁궐에 모여 임금을 뵙는 일이랍니다. 신하들은 웅덩이에 들어가 일을 한 것이 임금의 채통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향해 비단을 풀었지요. 현판이 드러나자 다시 빛이 났습니다. 웅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던 것처럼 화냈습니다. 신하들은 현판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이 되찾은 현판이다. 양령대군의 분노가 가라앉아 이곳으로 왔다. 그러니 이제 이 현판을 숙례문에 달도록 하라. 과인은 양령대군의 뜻을 받들어 채통이나 명나라에 대한 예같은 허울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임금이 될 것이다. 신하들은 임금에게서 현판을 받아 숙례문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양령대군의 현판을 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성안의 백성들이 숙례문 앞에 모였지요. 텅빈 현판의 자리에 양령대군의 현판을 걸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금방 떨어지던 다른 위의 현판과는 달리 쇠에 자석이 붙듯 달렸습니다. 백성들은 숙례문에 달린 현판을 보며 그동안의 흉흉한 소문들을 깔끔히 털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숙례문의 현판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령대군의 현판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임금의 가장 큰일 이라는 양령대군의 뜻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못 먹는 음식 옛날 어느 부자 양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였지요. 주인이 부자 양반이니 손님들도 죄다 부자고 양반들이었어요. 큰 갓 쓰고 좋은 옷 입고 말 타고 경마잡이 앞세우고 꾸역꾸역 많이들 모여들었지요.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벌이니 음식인들 좀 푸짐할까요. 밥에 술에 고기에 떡에 온갖 반찬에 갖가지 채소 과일에 없는 게 없었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먹는데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다들 음식 투정을 했어요. 먼저 한 양반이 나는 저놈의 국수는 못 먹겠더라. 모가지가 간지러워서 말이지. 하니까 다른 양반이 이 말을 받아 나는 죽어도 떡은 못 먹겠어. 목구멍이 턱턱 걸려서 어디 넘어가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저 식음털털한 술은 못 먹겠더라. 다들 고기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나는 누린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던데. 나는 비늘 있는 생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는다네. 징그러워서 말이지. 아이고 말발게 나는 도무지 비리고 짜서 젓갈이란 젓갈은 아무리 귀한 것도 못 먹지 뭔가. 한창 그렇게 수작들을 하는데 마침 옆에서 심부름하던 종 하나가 새가머니 끼어들더래요. 나리들 말씀을 듣고 보니 다들 못 잡수시는 게 하나씩 있구먼요. 그런데 샌네는 못 먹는 게 한둘이 아니랍니다. 양반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찼지요. 거참 맥랑한 놈일세. 니까짓 놈이 못 먹는 게 뭐가 있어. 국수도 못 먹고 떡도 못 먹 습지요. 또 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젓갈도 못 먹는답니다. 양반들이 들어보니 기도 안 차거든요. 가난한 종놈이 식은 밥 한 덩이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 아닌가요? 여기 잔치판에 와서도 쟁반에 담긴 음식 한 덩이 얻어 먹어 봤나요? 종일 쫄쫄 굶으며 일만 했지요. 그런 주제에 무슨 금태둘림 목구멍이라고 가리는 음식이 그리 많을까요? 양반들이 배알이 뒤틀려서 마구 야단을 했습니다. 예끼 이놈 위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거지 같은 놈이 그 좋은 음식을 왜 못 먹어? 그러니까 종이는 씁 하나 깎아 안고 받아 치더래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지 같은 놈이니 못 먹 습지요. 아 있어야 먹을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지요. 그 좋은 걸 왜 못 먹겠어요? 그러고 보니 종한테 음식 한 접시 안 주고 저희들끼리만 배 터지게 먹으면서 이거 못 먹니 저거 못 먹니 투정하던 양반들만 웃은 꼴이 났지 뭐예요. 부자 양반들이 다들 얼굴이 벌개져서 공연이 헛김친만 흠흠하고 앉아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김홍도 이야기 하늘 천 따지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꼬박꼬박 졸고 있네요. 바로 홍도예요. 홍도는 여간 개고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당에 갔다 오기만 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동네를 휘젓고 다녔지요. 장난을 쳐서 어른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고요. 홍도는 노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홍도는 이상하게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책보다는 병풍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재미있었지요. 그림을 한참 보고 있으면 어느새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꽃 냄새도 나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이 녀석아 놀지만 말고 글 좀 읽어라. 아버지는 홍도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머니는 가끔 홍도를 외삼촌 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외삼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홍도는 외삼촌을 잘 따랐고 외삼촌은 홍도를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홍도는 외삼촌이 그린 매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정말 똑같다. 홍도는 외삼촌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홍도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이 노는 모습도 그리고 송아지나 강아지도 그렸지요. 홍도의 그림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홍도는 수치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종이에 그리고 그리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종이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큰 종이에 마음껏 그림을 그려봤으면 홍도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마치 커다란 종이처럼 보였어요. 홍도는 마음속으로 하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도는 마을길을 걷다가 긴 담장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걸. 홍도는 담장에다 신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못된 장난만 치고 다녀.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쳤어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마라 알겠느냐. 하지만 홍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홍도는 외삼촌 댁으로 달려갔어요. 외삼촌은 홍도를 다독다독 달래주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종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말해라. 외삼촌은 홍도에게 붓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것 좀 봐요. 외삼촌이 주셨어요. 홍도는 엄마에게 붓과 종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홍도를 불렀어요. 홍도야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홍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싫어요. 외삼촌이 그림 그리라고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홍도는 백 소리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홍도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림을 얼마나 그리고 싶으면 저러겠어요. 엄마는 홍도에게 아버지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선 하나 점 하나 홍도는 온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아버지는 홍도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홍도야 아버지한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니? 그림을 마음껏 그리는 대신 책도 열심히 보겠다고 말이야. 정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홍도는 좋아서 팔짝 팔짝 뛰었답니다. 홍도는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바라고 바라던 꿈을 이루어낸 거지요.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네.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은 처음 보는 걸. 모두들 김홍도의 그림에 감탄했습니다. 김홍도는 우리 이웃들의 정당한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노는 모습, 오늘날에도 김홍도의 그림은 널리 사랑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아버지와 며느리 어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집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같은 집에서 얼굴 보는 것까지 꺼려했지요. 이쯤 되니 아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요. 시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남편이 남편과 아들 노릇 타기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와 아버지는 사이가 나쁠까? 아들이 먼저 부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들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수건이 없구나. 시아버지가 세수를 하고 수건을 찾으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수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 말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이 같은 광경을 보고 아들이 수건을 가져다 드리려 는데 수건이요 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내의 행동을 보고 남편은 놀랐어요. 수건을 내던지는 것도 그렇지만 글쎄 아내가 아버지 앞에 내놓은 것은 수건이 아닌 발 닦는 걸레 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웃 친구네 집으로 농기구를 빌리러 갔어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살며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자네 부인 좀 잘 살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아버님이 자네 부인에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다는데 어찌 된 일인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남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용히하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네. 삼시 새끼를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누가 대체 그런 말을 하던가 누구긴 누군가 자네 아버님이지 우리 아버지한테 자네 아버지가 직접 말하더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다네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아들은 자기 부인이 아버지께 수건 대신에 발 닦는 걸레를 주는 걸 직접 보았던 차였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안 드린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았다가는 오히려 싸움만 크게 벌어질 것 같아 속만 끓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버지와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부풀려 자기 좋을 대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장터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일로 고민하던 아들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에 가서 이상한 것을 봤어? 뭘 봤는데 그래요? 웬 젊은이가 살이 통통하게 찐 영감을 갖다 파는데 글쎄 많은 돈을 받던데? 아내가 그런 일이 어디 있냐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정말 그럴 리가 있으려고 부인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저 아버지도 참 멋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 좀 지면 더 멋있을 거야. 우리도 아버지를 잘 잡수시게 해서 팔면 어떨까? 처음에 부인은 그래도 아버지를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꾸 말하자 부인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잘 해드리기로 했지요. 고기 반찬도 하고 생선 반찬도 하고 반찬도 반찬이지만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 당신 아버님 잘 모셔야 해요. 남편 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 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기분이 좋아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이럴 일을 열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 얼굴이 뿌옇게 살이 오르고 마음도 부드럽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못난이지 저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슝을 보더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자기를 잘 먹여 팔려낸 줄도 모르고 셋으로 반성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며느리들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애는 없을걸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다녔대요. 빨래터에서도 대추나무집 며느리가 효부라며 우물가에서도 대추나무집 어르신이 며느리 덕에 호강을 한다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추나무집 며느리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자네는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시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나 이웃집 안항대들이 며느리에게 물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가슴이 쿵쾅 거렸습니다. 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잘 먹여 살찌게 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지요. 사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남편 말만 믿고 좋다고 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시아버지가 좋아지고 시아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너무 좋아 며느리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지요. 남편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버지 사이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몰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장날이니까 아버지를 내답합시다. 네?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 쿵하고 무거운 것이 내려왔는 것 같았지요. 이젠 아버지가 보기 좋지 않소. 팔면 좋은 값을 받을 것이오. 아버님을 팔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나? 부인은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팔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태껏 아버지께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아버님 안 계시면 못 살아요. 아내는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남편에게 빌었어요. 남편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빙글에 웃으며 아내를 달래주었지요. 이제 원수 같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일곱명의 바보 옛날 루손성 북쪽 시골 마을에 일곱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후안 펠리페 마테오 페드로 프란시스코 에우랄리오 하신토였는데 모두 머리가 좀 모자랐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루종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펠리페가 친구들에게 낚시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가얀 강가에 오랫동안 머물렀지요. 오후 2시쯤 마테오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배 안 고파? 난 배가 무지 고프네.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자 후안 이 말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모두 있는지 한번 세워보자. 후안은 친구들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세는 것은 잊어버렸지요. 그러니 모두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 6밖에 없네. 누구 하나가 물에 빠졌나 봐. 친구들은 모두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다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프란시스코가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역시 자기 자신을 세지 않았기에 6친구밖에 없었지요. 하신토가 말했어요.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전까지 집에 가서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강물 속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7친구가 물 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뭘 잡으려고 그렇게 물 속에 뛰어드나 7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에 빠져서 찾으려고요. 처음에 모두 몇 사람이 왔는데 노인이 물었어요. 7사람이요.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한 사람씩 물 속으로 뛰어들어 보게 내가 세어볼 테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 갔지요. 노인이 세어보니 7명인 겁니다. 노인이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낸 겁니다. 친구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노인은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7친구와 함께 집에 간 노인은 마테오와 프란시스코에게 늙은 아내를 돌봐달라고 말했어요. 에오랄리오에게는 물을 기러오라고 시켰고 페드로에게는 요리를 하라고 하고 하신토에게는 장작을 날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후안과 펠리페에게는 함께 사냥을 가자고 했지요. 다음 날이 되자 노인은 사냥을 갈 터이니 후안과 펠리페는 쌀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잠시 뒤 그들은 산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은 두 친구에게 10시에 밥을 지우라고 말하고는 개를 데리고 사슴을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산기슭에 남아있던 두 친구는 한 번도 사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슴 하나가 나무 아래 서있는데 펠리페가 사슴부를 작은 나뭇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모자를 걸어두고 쌀자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도망쳐버렸지요. 노인이 돌아와 밥이 다 되었는지 물었어요. 펠리페가 모자와 쌀자루를 나무에 올려놓았는데 도망쳐버리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자네가 나무라고 생각한 것은 사슴뿌리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당장 집에 돌아가야겠네. 노인과 두 친구가 그러고 있는 사이 집에 남은 다섯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노인이 시킨 일을 했지요. 에오랄리오는 물 한 동이를 기르러 갔어요. 우물에 이르러 물을 기르려고 보니 물속에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 주니 물속에 자기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에오랄리오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물속의 모습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에오랄리오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계속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침내 지쳐버렸지요.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신토는 작은 나뭇가지를 모으러 갔어요. 하지만 멀리 가는 것이 귀찮아 정원 나무 울타리를 부수어 갖고 왔지요. 페드로는 닭을 요리했는데 깃털을 뽑지 않고 요리를 했어요. 게다가 석탄처럼 까맣게 태우고 말았지요. 마테오와 프란시스코는 노부인의 얼굴에 날아드는 파리들을 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들을 쫓으면 날아갔다가 금세 되돌아오지 뭐예요. 마테오와 프란시스코는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파리들을 쫓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커다란 막대기를 찾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리 파리 한 마리가 노부인의 코 위에 살포시 내려앉자 그들은 막대기를 퍽 하고 내리쳤지요. 어찌나 세게 찼던지 노부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노부인은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을 띄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자기들이 파리를 죽여주어 노부인이 매우 기뻐한다고 생각했지요. 노인과 두 친구가 집에 도착했어요. 노인이 페드로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냄비 안에 있어요. 페드로가 대답했어요. 노인이 냄비를 들여다보니 불에 탄 닭과 깃털이 있는 거예요. 노인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아내를 살펴보러 갔는데 아내가 죽어있지 뭐예요? 마테오와 프란시스코에게 대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지요. 두 친구는 파리들이 노부인을 귀찮게 하기에 죽여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친구들은 죽은 노부인의 관을 짜여 했습니다. 그런데 들 것처럼 평평하게 짜는 바람에 들고 가려니 시신이 자꾸 떨어졌어요. 어쨌든 노인은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관을 메고 달려가자 평평한 관에서 시신이 굴러떨어졌어요. 관이 가벼워지니 달리기가 훨씬 좋다고 친구들은 입을 모았지요. 교회에 와보니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신부는 일곱 친구에게 다시 돌아가서 시신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집을 향해 걷는데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 거기서 뭘 하세요? 신부님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일곱 일곱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를 묻고 있는데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불렀어요. 사람 살려 여기 나쁜 녀석들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일곱 친구가 자기 부인을 골려주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에 갔지요. 그러자 신부는 장례를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소리 질렀지요. 하지만 신부는 장례비를 받았으니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를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떨어뜨린 시신이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노부인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곱 친구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후다닥 달아나버렸지요. 모두들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서 온 루손 섬에 서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오늘의 동화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 아주 멀고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겨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커다란 암흑덩어리 였어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커다란 암흑덩어리를 그 말이지요. 하늘이 없으니 해도 달도 없었고 땅이 없으니 물도 흙도 없었어요. 세상은 그냥 한 덩어리 였지요.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암흑덩어리의 한 귀퉁이에 작은 틈이 생겨났지요. 그때 옥황상재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옥황상재는 작은 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옥황상재가 힘을 주자 커다랗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쩍 갈라졌어요. 세상이 둘로 나뉘며 하늘과 땅이 생겨났지요. 이 세상은 오랫동안 어두웠다. 이제부터는 밝은 세상에 온갖 생명이 태어나 자랄 것이다. 옥황상재는 작은 신들에게 밝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검푸른 번개뿔이 번쩍 벼락이 꽈르르른 작은 신들은 옥황상재의 명령대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어요. 견우성, 직녀성, 북극성 같은 그런 별들 말이지요.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가장 먼저 필요했으니까요. 별들이 많아지면서 우주는 더 넓어졌지요. 그런데 이런 별들만으로는 세상이 크게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재는 작은 신들이 만든 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더 밝은 빛이 있어야겠구나. 옥황상재가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밝은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개의 구멍에서 빛이 쏟아졌지요. 두 개의 구멍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강렬한 빛이 다른 두 개의 구멍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 은은한 빛이 쏟아졌어요. 옥황상재가 두 개의 해와 두 개의 달을 만든 거지요. 해와 달이 두 개씩이나 되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었고 달이 뜨면 밤이 되었어요. 밤낮만 생긴 게 아닙니다. 해와 달이 돌고 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겨나고 하루하루 날짜가 생기고 1년, 10년 하는 해수가 생겼어요. 하지만 땅은 아직 조금 복잡했습니다. 물과 불과 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옥황상재는 작은 신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불은 위로 물은 아래로 가게 하여 흙과 물과 불이 구별되게 하여라. 그러자 불기둥이 솟아오르더니 산이 생겼습니다. 물은 줄줄 흘러내려 강과 바다를 이루었지요. 불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리자 그 사이에 있던 흙은 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뒤로 물과 땅에서는 온갖 생물들이 생겨나고 쑥쑥 자라기 시작했지요. 풀과 나무 벌레 물고기 날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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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모르는 모든 생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세상에 온갖 생물이 자라기 시작한 뒤에 다시 오랜 새벌이 흘렀어요. 옥황상재는 다시 작은 신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상 만물의 주인을 만들자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세상의 세 가지 주인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만드는 일은 미륵에게 맡기겠다. 사람은 살음 또는 삶을 말해 생명의 근원을 뜻하지. 옥황상재의 명령을 받은 미륵은 국립 끝에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은 양손에 금쟁반과 은쟁반을 들고 옥황상재에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은쟁반과 은쟁반에 벌레가 다섯 마리씩 떨어졌습니다. 금쟁반의 벌레는 자라 남자가 되고 은쟁반의 벌레는 자라서 여자가 되었지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들은 또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세상에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어느새 세상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개씩이나 되는 해와 달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거든요. 여름이면 찌는 듯한 더위에 쓰러지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 했습니다. 두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땅을 쩍쩍 갈라놓았고 두 달의 기운이 서로 합칠 때면 홍수가 나서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세상의 어지러움을 본 옥황상재는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재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입으로 삼키는 꿈이었지요. 이 꿈은 분명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를 얻을 태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몽을 꾼 옥황상재는 아내를 얻으러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총명 부인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옥황상재와 총명 부인은 만나자마자 서로 부부가 될 사이라는 걸 알았어요. 옥황상재는 총명 부인과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들 둘을 낳을 거요. 큰 아들을 대별이라 하고 작은 아들을 소별이라 이름 지으시오. 나는 할 일이 많아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오. 아이들이 아비를 찾거든 이 박씨를 땅에 심어 자라면 박 넝 코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하시오. 옥황상재는 박씨 두 알을 총명 부인한테 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 뒤에 총명 부인은 과연 아들 둘을 낳았을까요? 옥황상재가 하늘나라로 돌아간 뒤 총명 부인은 정말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옥황상재의 말대로 대별과 소별이라 이름을 지었지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재주가 남달라서 글도 잘 읽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있었어요. 형님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께 여쭈어봐야겠다. 대별이와 소별이가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본 총명 부인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옥황상재가 준 박씨를 심을 때가 온 거지요. 총명 부인은 두 아들을 앉혀놓고 말해주었습니다. 잘 듣거라. 이 세상을 만든 옥황상재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란다. 너희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으면 박씨를 심어 넝쿨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하셨단다. 총명 부인은 대별이와 소별이에게 박씨를 주며 뒤뜰에 가서 무드라 일렀어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옥황상재인 아버지를 만날 생각으로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요.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말대로 박씨를 땅에 꼭꼭 심었어요. 박씨는 심자마자 새싹을 쏙 튀우더니 순식간에 넝쿨이 되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하늘로 쭉쭉 뻗었어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요.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형제는 총명부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하늘을 향해 아득히 뻗은 넝쿨을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하늘에 올라 마침내 옥황상재를 만나게 되었지요. 너희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 저희는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대별과 소별입니다. 옥황상재는 대별이와 소별이가 진짜 자기 아들이 맞는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무쇠 활과 화살을 두 개씩 내오게 했지요. 이 활과 화살을 하나씩 가지고 땀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대별이와 소별이는 활과 화살로 어떻게 아들임을 증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무작정 길을 떠나 동쪽 바다로 향했어요. 마침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오르자 또 하나의 해가 떠올랐어요. 너무 밝아 눈이 부셨지요. 그 순간 대별이는 눈을 부릅뜨고 두 번째 떠오른 해를 향해 활을 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해는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형제는 다시 길을 떠나 서쪽 바다로 갔어요. 해가 사라지자 달이 떠올랐지요. 이번에는 소별이가 활을 싸서 두 번째 달을 산산히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각난 해와 달의 부스러기는 하늘 여기저기로 흩어져 반짝이는 별이 되었지요. 해와 달이 하나씩 사라지자 세상에는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이제 모든 것들이 적당해졌어요. 사람들은 살기가 한결 편안해졌지요. 해와 달의 부스러기인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졌어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요. 해와 달의 화살을 쏘았구나. 세상을 아름답게 바로잡다니 너희는 내 아들들이 분명하다. 옥황상재는 믿음직한 두 아들에게 이승과 저승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새로운 과제를 주었지요. 옥황상재는 두 아들에게 은대야에 심은 꽃나무를 주어 기르게 했습니다. 꽃을 활짝 피운 사람이 이승을 맡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승을 맡으라고 말했어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꽃을 피우는 일은 생명을 키우는 시합이었지요. 용맹함이나 지략이 아니라 세심한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어요. 둘은 공들여 꽃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소별이의 꽃은 시들시들해지고 대별이의 꽃은 싱싱하게 피어났어요. 드디어 승부가 판가름 나는 순간이 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갑자기 결과가 바뀌었어요. 시들하던 소별이의 꽃은 아름답게 활짝 피어있고 대별이의 꽃은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누렇게 새기 발에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대별이는 대본에 알아챘습니다. 소별아 네가 꽃을 바꿔치기 했구나. 내가 한 짓은 정정 당당하지 못해. 그러나 소별이는 자기가 이겼다며 우겼어요. 대별이는 동생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가 저승으로 감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승을 잘 돌보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어서 가서 저승이나 잘 다스리시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대별이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저승으로 향했어요. 이승에 간 소별이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옥황상재의 아들 소별왕이다. 이 세상은 이제부터 내가 맡아 다스린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소별왕은 법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선악을 확실히 구분했지요. 죄지은 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렸어요. 세상은 점차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 사람을 해치는 사람,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엄격한 법을 피해 자꾸자꾸 나쁜 일을 저질렀지요. 한편 저승에 간 대별왕은 법이 없어도 공평했습니다. 이승에서 착하게 살다 온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죄값을 치르도록 벌을 주었지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대별왕은 이미 알고 있을 살았는데 열 서너 살 먹은 아들을 하나 두었어요. 전서방은 아들을 데리고 맨날 산에 나가 일을 했지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다 밭을 일궉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밭이 보통 밭이라야 말이지요. 어찌나 돌들이 많은지 글쎄 하루는 아들이 밭을 가는데 괭이 끝에 있던 돌이 탁 튀어서 아들의 무리팍을 딱 맞추지 뭐예요. 아들은 너무 아파서 쩔쩔 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다리라도 주물러 주면서 달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서방은 그냥 대뜸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야 겨우 돌에 맞았다고 그렇게 질질 자냐 그런다고 죽기라도 하니 아들은 울음을 뚝 그치고는 물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을 꼭 해야 해요. 이런 일을 안하고는 못 사나요? 예끼놈아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내져 씁니다. 아니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벌어 고함을 질렀어요. 더 못할 것 같으면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어서 내 눈앞에 서서. 거져라. 그래서 아들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지가 되더라도 한양에서 하겠다 생각하고는 무작정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양 어디쯤에 고래등 같은 기와에 문도 몇 겹인 의리의리한 집 담벼락에 방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알아야 읽지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는 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아들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좋아 그럼 내가 이 집 사위노릇 좀 해야겠군. 아들은 대나무 밭으로 가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화살촉 부분을 날카롭고 뾰족하게 다듬고는 활과 화살을 둘러매고 장으로 갔지요. 장에 가서는 죽은 꿩을 한 마리 샀습니다. 아들은 꿩을 들고는 보좌집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그러고는 화살촉으로 꿩 똥구멍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촉이 불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꿰었지요. 아들은 그 꿩을 담장 안으로 휙 집어던졌습니다. 죽은 꿩은 부잣집 뒷마당에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하인을 불렀지요. 그랬더니 하인이 떡거머리가 여긴 웬일이냐 하면서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려는 거예요. 어이 이보게 내가 조금 전에 날아가는 부엉을 쏘았다네. 똥구멍에다 대고 화살을 탁 쏘았는데 아마 화살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뚫고 나왔을 걸세. 꿩이 저기 뒤뜰에 있을 텐데 꿩은 그냥 이 댁에서 잡숫고 그 화살이나 좀 내달라고 대감님께 한번 여쭤보게나. 혹시나 싶어 하인은 뒤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꿩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화살에 딱 꽂혀있는 거예요. 하인은 대감한테로 가서 그대로 전했지요. 그러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참말이더냐 그럼 어서 가서 그 꿩을 가지고 와봐라. 가져온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쐈거든요. 화살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똑바로 뚫고 나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이보다 더 잘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은 이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활을 잘 쏘는 구멍. 어찌 그리 활을 잘 쏘는 고? 뭐 그냥 좀 쏘지요. 그래? 그럼 저기 저 나무 아래 바위에 있는 부엉이는 잡을 수 있겠나? 저 부엉이가 맨날 여기 와서 똥싸고 울어대서 밤이면 시끄러워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잡고 말고요. 그렇다면 대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게 해주십시오. 암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는 사랑방을 내줬습니다. 사랑방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이 하인을 불렀어요. 위복에 홑이불 좀 내주게 모기가 많아 이불을 덮어쓰고 자야겠구먼. 밤이 되자마자 방에서 나왔어요. 홑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는 살금살금 뒷곁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부엉이가 늘 앉는다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홑이불을 덮어쓴 채 말이지요. 그래도 두 손만은 내놓고 있었어요. 한밤중이 되니까 정말로 부엉이가 부엉 하고 날아왔어요. 그러고는 정말로 바위 위에 탈싹 앉았습니다. 실은 부엉이가 앉은 곳은 바위가 아니라 홑이불 위였던 옳지요. 옳거니 요놈 두 손으로 부엉이 다리를 꼭 붙잡았어요. 부엉이 목을 쥐고서 활촉으로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확 찔렀지요. 그러고는 바위 근처에다 부엉이를 쓱 갖다 놓고서는 사랑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대감이 쫓아 나왔어요. 여보게 그 부엉이는 어찌 되었나 어쩌녁에 부엉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 못 들었지. 거 내가 지난밤에 부엉이가 부엉 하고 울려고 하기에 화살로 툭 쏴놨으니까 아마도 지금쯤은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화살이 뚫고 나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 그럼 한번 가보세요. 아 그래서 가보니까 부엉이가 정말로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화살에 꿰어져 있었습니다. 자네는 잔말로 명궁일세 꽝도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뚫어놓고 부엉이도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뚫어놓다니 내가 활 잘 쏘는 총각 있으면 사위로 삶는다고 했는데 자네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걸세 그래서 자네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감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어엿한 대감집 사위가 된거지요 그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이 사위를 불렀지요 이보게 열흘 뒤에 온 나라에 있는 활량들이 모여서 활 쏘기 시합을 한다는데 자네도 한번 나가보게 그런데 사위가 되어서는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지요 하는 수 없이 네 그러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날 이후 뭘 먹어도 살로 안 갔어요 아주 가슴이 한줌이 되어가지고는 한숨만 푹 푹 쉬었지요 그러다 시합날이 와버렸습니다 사위는 활과 활촉을 메고는 시합장으로 갔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활 잘 쏘는 활량들 수십 명에 구경군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활량들이 활을 쏘아 대기 시작하는데 중심에 맞았네 살짝 비켜갔네 하면서 펑펑 소리까지 내며 잘도 쏘아 대는 거예요 사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전 활을 쏴봤어야 말이죠 활만 요렇게 겨누고는 덜덜 떨고만 있었지요 그러니까 구경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어서 쏴라 하지만 쏠 수가 없었어요 장인도 참다 못해 에이 어서 쏴라 쏴 계속 체근했지요 그래도 사위는 가만히 겨누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렸어요 장인이 더는 못참고 에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사위를 발로 탁 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위가 벌러덩 자빠졌어요 화살도 탕 하고 날아가 버렸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마리의 똥구멍에 화살이 콕 박히지 뭐예요 그러고는 넘어져 있는 사위의 얼굴 위로 화살이 박힌 까마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위는 그걸 딱 붙잡고 일어났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사위를 보면서 과연 화살을 잘 쏜다더니 정말 명궁이야 명궁 어찌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저렇게 딱 맞추는 거 하면서 떠들썩 거렸습니다 사위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홀로 날아가는 까마귀를 가리켰지요 장인이 날 넘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장인 때문에 한 마리만 잡고 한 마리는 놓쳤네요 그러고는 한 마리 더 했지요 두 마리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건만 그러자 장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 했지요 대단한 사위를 뒀으니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장인이 사위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자네 장가도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껏 사돈과 사부인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뵈려고 하는데 자네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모셔올 테니 그리 알고 기다리게나 장인은 하인들을 산골로 보냈습니다 산골 구석에 있던 사돈과 사부인은 평생 타보지 못한 가마를 타고는 대감댁 앞마당까지 편안히 왔지요 사돈 내외가 가마에서 딱 내렸는데 이런 웬 간망곤에 상투를 쓰고 도포를 입은 잘생긴 선비가 떡하니 서있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오메 내가 저승에 왔나 꿈을 꾸는 건가 당초에 분간을 못하겠네 내외는 놀라서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모님을 방안으로 모시고는 큰절을 올렸지요 며느리도 폐백을 들였고 사돈들끼리 거나하게 술도 한잔하면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그 돌밭을 계속 갈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 그럴 수 없지 암 니가 아주 잘했다 잘했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는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년의 지혜 옛날에 체번암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정조 때 영의전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체번암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러저러 겨우겨우 살아갔지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당찼었어요 체번암이 일곱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박대감 집을 지나다 보니 뒷마당에 벌거냉도가 주렁주렁 잘도 열려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너흔너흐 쳐다보며 군침을 흘리는데 어린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살살 뒷곁으로 가서는 앵두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도 앵두를 가득 넣었지요 마침 주머니가 많은 돌띠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머니 저주머니 할 것 없이 앵두를 가득 가득 넣었지요 물론 입안 가득 앵두를 옹울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박대감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본 거예요 예끼놈 예끼놈 대감 부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아직 대감님도 손을 안 댄 앵두를 니가 감히 빠구 따먹고 또 주머니 여기저기에 집어넣느냐 저놈을 붙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라 그래서 그 집 하인이 체버남의 머리를 딱 잡고는 엉덩이를 탁탁 때렸습니다 아니 어디 어린 놈이 대감님도 아직 안 드신 곳을 도둑놈처럼 와서 따먹어 그러자 체버남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집 도령이 와서 앵두를 따먹는데 니가 어디서 감히 호령을 하느냐 하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반이라고 우겨대는 요 어린아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니 이놈이 그래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하인이 양반도 몰라보고 양반을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지고 물었어요 체버남은 뒷마당이 떠들썩하게 계속 소리를 질러대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뒷마당을 넘어 박대감이 있는 사랑방까지 울렸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박대감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은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그래 그럼 그 아이를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박대감은 체버남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남의 행두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체버남이 아주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그거야 뭐 먹고 싶어서 따먹었지요 네가 양반이라고 하던데 그럼 글을 지을 줄 아느냐 양반이 글을 못 짓겠습니까 지으라고 하면 다 짓지요 좋다 그럼 한번 지어보거라 문자를 주셔야지요 박대감은 문자를 불렀습니다 네가 앵두를 따먹으러 들어왔으니까 붉은 홍 가운데 중 바람 풍자를 넣어서 지어봐라 그랬더니 어린 녀석이 대본에 글을 짓는 거예요 박언 앵도 야자 홍 아욕 쉽지 입원 중 언체대노 대문 비 영화불식 영락 풍 박신의 뒤뜰에 앵두가 붉었네 너무 먹고 싶어서 뒤뜰로 들어왔네 그런데 어느 아내가 문에 기대어서서 나를 꾸짖네 내가 못 먹을 바에야 차라리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좋겠네 박대감은 글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렇게 글을 잘 배웠는고 너는 어디에서 글을 배우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양식을 구하느라 글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글을 배워라 그리고 그 앵두는 니가 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건 가져다 어머니께 드릴 겁니다 내 내 어머니께는 내가 따다 줄 테니 니가 딴 앵두는 다 먹어라 그러면서 새로 앵두를 따다가 은생반에 바쳐서 체버남 내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박대감이 사람을 알아본 거지요 그 뒤로 체버남은 박대감 집에 살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열다섯 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체버남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갚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박대감 님이 못 가게 말리실 텐데 그럼 밤에 몰래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둘은 한밤중에 대문을 살짝 닫아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산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묘터였어요 죽은 사람이 묻힌 묘터가 아니고 한양 사는 홍 정승 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사둔 곳이었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 정승 의 묘를 관리하는 산직 이었습니다 체버남은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를 묻을 땅이 있어야 말이죠 밭이 있기를 해요 산이 있기를 해요 눈앞에 잘 정리해둔 묘지가 보이는데 그것도 모두 텅 빈 묘지인데 정작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묘지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놔두고는 상복을 입은 채 홍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홍정승 집에 계십니까 체버남이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꼬질꼬질한 웬 상주 녀석이 서있지 뭐예요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말렸지요 홍정승 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냐 그렇게 일일이 만나다 보면 바빠서 나란 일을 못 하신다 그러니 어서 그만 가보게 아니 손님이 와서 대감을 뵙자는데 뵙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지 너희가 왜 그러느냐 체버남도 큰소리를 치면서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싸우니까 홍정승 체버남을 들어오게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 개냐 체버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승 님 내게 대전 통편이 있습니까 그거야 있지 그것 좀 보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지 홍정승 은 하인에게 대전 통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인 하나가 대전 통편을 들고 와서는 체버남에게 내보였지요 그랬더니 체버남은 침을 묻혀가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한참을 책장을 넘기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덮은 책을 홍정승 앞에 떡 밀어놓았어요 제가 대전 통편을 다 뒤져봐도 세상에 그런 법은 없네요 그래 무슨 법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갖다 묻지 말라는 법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체버남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시신을 염한 다음에 지게에 지고 홍정승이 죽으면 묻히려던 뇟자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순식간에 산지기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감히 홍대감님이 묻힐 뇟자리에 와서 이러는 게냐 그러고는 지게를 냅다 차버렸습니다 관은 도랑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산지기들은 체버남을 나무에 꽁꽁 묻고는 홍정승한테 와서 일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웬놈이 와서는 대감님 맷자리에다가 제 어미를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그놈을 꽁짝 못하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왔었지요 이놈을 포도청에 넘길까요 아니 뭐 뭣이라고 그 말을 들은 홍정승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대전통편을 찾던 그 총각 같은 거예요 음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 그러고는 산지기들에게 찬찬히 말했어요 거 다른 데에다 장사를 잘 지내주거라 그러고는 체버남이 사는 마을 군수에게 편지를 한통 써보냈습니다 체버남이라는 총각 어머니 장사를 잘 지내주시오 잘 지내만 주면 나중에 장사 비용을 내가 다 낼 테니 일단 잘 지내주시오 그러자 그 말 군수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체버남의 어머니를 깨끗이 씻기고 명주를 떠다가 수의를 입히고는 관에 잘 넣어서 장사를 지내라고 일렀습니다 체버남은 장사를 잘 치르고 사무까지 잘 지내고는 감사인사를 하러 홍정승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히려 홍정승이 벗어발로 쫓아 나와서 체버남을 반겼어요 내 자네의 똑똑함에 놀랐다네 참 기특한 사람일세 그러고는 산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거기 살고 있는 산지기들을 자네가 먹여 살리게나 자네는 그저 내가 나중에 힘이 들 때 그때 날 좀 봐주면 된다네 아이고 제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체버남이 정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정승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체버남이 도와줬다지 뭐예요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갚은 셈이지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 잡은 원님 옛날에는 오로지 머리를 써서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화순이라는 곳에 이지관 이라는 원님은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대요 하루는 원님이 관가에서 나란히를 보고 있는데 웬 종이 장수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원님한테 잃어버린 종이짐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장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오늘 아침 일찍 종이를 내답하려고 지게에다 종이를 잔뜩 쥐고 가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너무 급해서 지게를 내려놓고 뒷간에 가서 똥을 누고 왔는데 아 글쎄 돌아와 보니까 종이짐이 없어져 버렸지 뭡니까 원님은 종이 장수의 말을 듣고는 옛끼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게를 그렇게 함부로 놔두고 똥을 누러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짐을 맡겨두고 똥을 싸든지 누든지 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종이짐을 대체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하고는 종이 장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관리들을 데리고 고을 밖에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이랑 떡이랑 잔뜩 먹고 마시면서 하루 종일 진탕 놀았지요 저녁이 되어서 관가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 길가에 장승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원님은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우뚝 서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자 관리들이 대답했지요 예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입니다 장승 아니 아무리 장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않고 뻣뻣하게 서있단 말이냐 저렇게 무례하고 괘씸한 놈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저너라 원님은 큰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쥐에서 하는 소리고만 하고는 서로 눈짓을 하면서 킥킥 웃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원님의 명령이라 장승을 뽑아서 옥에다 넣긴 넣었지요 원님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내일 저놈을 엎어놓고 곤장을 칠 테니 저놈이 밤중에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라 만일 저놈이 도망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크게 혼날 줄 알아 관리들은 건성건성 대답했지요 취해서 하는 말로 여기고 모두들 장승을 지키지도 않았고 원님은 한밤중에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영리하고 날센 관리 하나를 불렀습니다 가서 옥 안에 넣어둔 장승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땅에 묻든가 어디에 넣어두든가 해라 날센 관리는 장승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춰두었지요 다음날 원님은 일찍 아침밥을 먹고 동원에 가서 앉았습니다 원님은 그러고는 관리들을 불러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어서 어제 가둬둔 장승을 이리 데려오너라 관리들은 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승이 있어야 말이죠 모두들 장승을 찾느라고 야단 났습니다 뭣들 하느냐 얼른 장승을 가져오지 않고 원님이 목소리를 높여 재촉을 해도 찾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승이 없어졌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무례하고 뻣뻣한 장승 놈이 도망칠지 모르니 밤새 잘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너희들은 내 명을 어기고 죄수를 놓쳐버렸다 너희들 죄가 크다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니라 관리들은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빌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죄값으로 각각 종이의 한두루마리씩을 당장 갖다 받쳐라 받칠 때는 꼬리표를 달아서 받친 사람의 이름을 써넣어라 만일 못받치는 자가 있으면 그자는 곤장 스무대를 칠테니 그리 알거라 관가에 있던 관리들은 모두 서둘러 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게 이 가게에 저 가게에 가서 종이를 구했지요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종이를 구하는 통에 종이가 금세 바닥이 난 거예요 몇몇 관리들은 종이를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종이가 다 떨어져서 못 사왔습니다 한 관리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을 하자 원님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만둬라 대신 구해온 종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는 종이를 한 곳에 모아두었어요 그라곤은 종이짐을 잃어버렸던 종이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여기 쌓여있는 종이 중에 네 종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 있다면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야 제가 만들었으니 찾을 수 있지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아라 종이장수는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원님은 그 종이에 붙어있는 꼬리표를 보고는 누가 이 종이를 사왔는지 알아냈지요 그래서 그 관리를 불러서는 어디에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샀다면서 종이를 팔았던 장수를 데리고 왔지요 너는 이 종이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원님이 묻자 종이장수가 대답했어요 암우개 한테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암우개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암우개를 원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님은 암우개에게 물었어요 네 이놈 니가 어제 종이를 도둑질했느냐 그랬더니 과연 종이를 훔쳐다 팔았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원님의 지혜로운 수사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종이를 종이를 훔친 도둑은 혼내고 종이장수에게는 종이를 찾아주고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도 잡고 물건도 찾아주는 이런 원님이야말로 최고의 원님이라고 해야겠지요 오늘의 동화 거위 이마의 혹 멀고 먼 옛날 이야기예요 아직 까치가 가슴의 띠처럼 흰 부분도 없고 부엉이가 밤에 잘 다니지 못하고 달게 볕도 없고 거위 이마에 혹도 없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옥황상재가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에게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날짐승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말이에요 까치 종다리 비둘기 소쩍새 부엉이 수탉 거위 참새 등 날짐승이란 날짐승은 모두 모여 한 마리씩 옥황상재 앞으로 갔습니다 맨 먼저 옥황상재 앞에 선 날짐승은 까치였어요 저는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러다가 반가운 손님이 오면 까악 울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까치의 말에 옥황상재는 웃음을 지었지요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삼으로 흰띠를 주겠다 몸 지장하는 데 쓰도록 해라 까치는 옥황상재가 준 띠를 어깨 깃과 허리에 둘렀어요 이때부터 까치의 어깨 깃과 허리에 하얀 띠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종다리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른 봄이 되면 들판으로 나갑니다 제가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옥황상재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사지을 때를 알려준다고 참 훌륭한 일이다 더 고운 목청을 상으로 내리마 종다리는 옥황상재가 준 더 고운 목청으로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하면서 힘차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가 나섰어요 저는 그중 뜻 그중 뜻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봄날처럼 따뜻해져요 비둘기 말에 옥황상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너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너에게 모의도 주고 집도 지어줄 것이다 비둘기는 무척 기뻐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그 다음은 부엉이 차례였어요 저는 밤에 부엉 부엉 하고 웁니다 그러면 한밤중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갑니다 옥황상재는 무릎을 탁치며 좋아했어요 너도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밤에 길 잃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려면 밝은 눈이 필요하겠구나 한밤중 깊은 숲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눈을 상으로 내리마 이때부터 부엉이는 크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음으로 수탉이 나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새벽 역히면 꽃기요 하고 옵니다 제가 울면 사람들은 날이 밝았다는 사실을 알고 힘찬 하루를 준비합니다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너에게는 붉은 왕관과 옷의 깃털을 상으로 내리마 수탉은 옥황상재가 준 붉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옷의 깃털로 몸을 치장하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뽐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위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큰소리로 꽉꽉 울면 겁이 나서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집을 비워도 도둑이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덕분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하러 나간다는 말이구나 너에게는 구슬을 상으로 주겠다 거위는 구슬을 받아 기쁘기는 했지만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입에 물수도 발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거위는 구슬을 이마에 떡하니 붙였어요 이때부터 거위 이마에 혹이 생긴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태양을 지키는 별 옛날 백두산 자락에 흑룡 담 이라는 큰 늪이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쌍둥이 삼형제가 살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지요 삼형제가 여덟 살이 되는 해 어느 날 어머니가 삼형제를 불렀어요 10년 동안 세상에 쓰임이 될 만한 훌륭한 재주를 배워 돌아오너라 삼형제는 저마다 다른 길로 떠나 스승을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신기한 재주를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는 아무리 먼 곳이어도 한다름에 방석을 타고 날아갈 수 있고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어도 한쪽 눈을 감으면 다른 눈으로 한치 앞처럼 볼 수 있고 막내는 무예를 익혀 칼을 휘두르면 번개뿔이 일고 화살을 날리면 날아가는 새의 눈을 마칠 정도였지요 10년 뒤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재주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구름이 뒤덮이더니 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치륵처럼 캄캄해서 사람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요 어머니가 삼형제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설 때가 되었다 너희 재주를 가지고 꼭 해를 찾아오너라 삼형제는 마지의 방석을 타고 날아다니며 세상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해를 찾을 수 없었지요 삼형제는 재주를 가르쳐준 새생들을 찾아다녔어요 새생들도 해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그 가운데 한 새생이 말했습니다 흥룡담에 사는 흥룡의 장난이다 흥룡담 안에는 몸집이 큰 한 쌍의 흥룡이 사는데 이들이 수백 수천년마다 하늘로 솟아올라 행패를 부린다 이번에는 암용이 해를 삼키고 하늘 끝에서 놀고 있구나 삼형제는 반드시 해를 찾아오겠다며 마지의 방석을 타고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둘째가 한쪽 눈을 감고 하늘 끝에서 놀고 있는 흥룡 두 마리를 발견했지요 삼형제는 싸울 준비를 하고 흥룡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지는 방석을 몰고 둘째는 방향을 가리키고 막내는 칼을 준비했어요 흥룡과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흥룡이 소리를 지르면 우르르 쿵쿵 천둥이 울렸지요 삼형제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섰어요 막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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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이며 흥룡을 향해 날아갔고 활을 쏘자 별똥별처럼 슉 하늘을 날아가 암용의 허리에 꽂혔지요 암용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삼켰던 해를 토해냈어요 세상에 빛이 되돌아온 거지요 두 마리의 흥룡은 삼형제를 피해 달아나다가 흥룡단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삼형제가 돌아오자 세상 사람들은 소리치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흥룡은 죽었느냐 아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또다시 해를 삼키려 들지 모를 일이다 너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해를 지키도록 해라 삼형제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밤하늘로 올라가 해를 지키기로 했지요 그때부터 하늘에는 유난히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생겨났어요 이 세 개의 별은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지는데 바로 태양을 지키는 삼형제의 별 삼태성 이랍니다 오늘의 동안 감투 쓴 도둑 이번 이야기는 머리에 쓰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능텅 감투에 관한 옛날 이야기예요 맞아요 쓰기만 쓰기만 하면 투명 인간이 되는 그런 감투 말이죠 옛날 옛날에 김서방이 깔딱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올라가는 길이 어찌나 가파른지 한 번 넘어갈라 치면 숨이 턱까지 차서 끊어질 것처럼 깔딱 거릴 정도였대요 김서방도 헛헛거리며 고개를 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고개를 막 넘는데 해가 꼴딱 지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급히 불빛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마을은 멀었는지 희미한 불빛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군 오늘은 여기서 잘 수밖에 김서방은 어느 무덤 앞에서 괴나리 보참을 풀었어요 그러고는 보따리를 베개삼아 벌렁 드러누워 잠을 청했지요 막 잠이 들여는 잠인데 어이 김서방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김서방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벌떡 몸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서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드러누웠는데 글쎄 무덤 속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바로 김서방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서 들려온 말이었지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보니 무덤 속 귀신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였단 말이에요 김서방은 숨을 즐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고개 넘어 최보좌 집으로 제사 음식 먹으러 가세나 가고는 싶은데 오늘은 집에 손님이 있어서 못 가겠네 그러면 손님하고 같이 가면 되잖는가 아 그게 좋겠네 곧이어 무덤에서 흰옷 입은 귀신이 스르르 나왔어요 나와서는 김서방 머리에다 능통감투 하나를 덜렁 씌워주었지요 무덤 속 귀신이 말한 손님이란 바로 김서방 이었던 거예요 자 우릴 따라오게나 능통감투를 쓰면 사람 눈에 안 보인다네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귀신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깔딱고개를 단숨에 훌훌 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최보좌 집으로 들어섰지요 들어가 보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아무도 김서방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신기하네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는가 봐 김서방은 마음을 푹 놓고는 귀신들처럼 제사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귀신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데 김서방이 먹으면 먹는 족족 표가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진짜로 제사 음식을 잡수고 계신가 보이 정말 그럴까요 이거야말로 귀신이 고칼노릇이네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을 수 없어 뭐라고 수근 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김서방은 제사 음식을 실컷 먹었지요 조금 있자니 꽃기요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귀신들은 날이 밝기 전에 가야 한다며 주섬주섬 일어났어요 김서방도 귀신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자기가 굳이 귀신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 냅다 달렸어요 귀신들이 능턴감투를 내놓고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둘 다 늙은 귀신들 인데다가 날이 밝아오는 터라 쫓아오지는 못했어요 김서방은 능턴감투를 쓴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지요 거참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김서방은 아내 앞에서 능턴감투를 벗었습니다 에이 그만이나 당신 언제 왔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서방은 문득 장난이 지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얼른 능턴감투를 다시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아내가 눈을 비비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라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분명 문 앞에 있었는데 김서방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습니다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김서방은 남의 집 제삿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제삿날이 되면 밤에 그 집을 찾아 나섰지요 물론 능턴감투를 쓰고 말이에요 제사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제사 음식이 표가 나게 줄어드니 기절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김서방은 사람들이 놀라서 벌벌 떠는 모습도 재미있고 또 평소에 못 먹는 제사 음식이 탐나기도 해서 날마다 제사 있는 집을 찾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마다 제사 지내는 집을 찾아 다니자니 낮에는 쿨쿨 잠에 고라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술이라도 몇 잔 마신 날에는 끼니도 걸은 채 잠에 빠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이 자는 사이 아내가 능턴감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휴 이렇게 너덜너덜한 감투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지저분하게 시리 아내는 다 해지고 꼬질꼬질한 능턴감투를 불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능턴감투는 곧 타버리고 재만 남았지요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이 질 무렵 김서방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능턴감투가 보이지 않았지요 눈이 번쩍 띄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태웠다지 뭐예요 아이고 내 감투 금쪽같은 능턴감투 김서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하더니 급기야 옷을 홀랑 벗고는 온몸에 감투 태운 재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아내가 김서방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길로 제사 지내는 집을 찾아 나섰지요 김서방은 제사상 앞에 떡하니 자리잡고 앉아서 언제나처럼 제사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한창 먹다보니 손에 발라놓은 제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 손바닥만 하얗게 보였겠지요 올커니 제사음식을 훔쳐 먹는 녀석이 너였구나 한 사람이 김서방의 손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다른 팔뚝도 잡혔다 미끄러지면서 하얗게 드러나버렸지요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김서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김서방은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 얼굴 어깨 재가 벗겨지더니 급기야 알몸뚱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답니다 이런 고얀 놈 남의 집 제사음식을 훔쳐 먹는 전하의 나쁜 놈 같으리라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김서방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흠씬 두들겨 막고서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홍길동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한양의 홍문이라는 재상이 살았어요 홍판서는 이름난 집안의 아들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좌회전까지 지냈지요 홍판서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첫째는 부인 유씨가 낳은 아들 인형이고 둘째는 몸종인 춘섬이 낳은 아들 길동 이었지요 길동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인이 낳지 않아서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홍판서가 대놓고 길동을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 재주를 아꼈다는 거예요 홍판서의 홍판서의 첩인 곡산댁은 이 사실이 늘 불안했지요 곡산댁은 길동을 없애려고 국리하다가 어느 날 홍판서에게 길동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관상생이 11살밖에 11살밖에 안 된 어린 길동을 말이지요 하지만 길동은 글뿐만 아니라 싸움을 하는 병법에도 밝았어요 길동을 죽이려 한 자객이 오히려 혼줄이 났지요 길동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보참을 꾸려 홍판서에게 갔습니다 홍판서는 길동의 행동이 보통 때와 다르다고 느꼈어요 밤이 깊었는데 자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 길동은 마당에 엎드려 울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소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집을 떠나야 겠기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홍판서는 깜짝 놀랐지요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갔지요 안다는 말이냐 내가 네 한을 모르지 않는다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길동은 감격하여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자의 오랜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으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길동은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던 길동은 우연히 찾아간 도적의 소굴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길동은 무리 이름을 활빈당이라 하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나쁜 관리들이 불의로 모은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나쁜 관리의 각자의 길동은 신앙사대문에 길동이 쓴 방이 붙었습니다 저를 저를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벼슬을 주시면 잡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의논한 뒤 홍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린다는 방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길동이 궁궐에 들어와 임금을 뵙고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지요 저의 죄가 무거운데 벼슬 자리를 내려주시니 이제 하늘 불고 돌아갑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합니다 인사를 마친 길동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임금은 홍길동 잡는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길동은 임금에게 벼천석을 얻어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나 남경 땅 제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길동과 무리는 농사를 짓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때까지도 길동은 홀몸이었어요 어느 날 길동은 화살촉에 바를 약을 구하러 가다가 낙천에서 백룡이라는 큰 부자를 만났습니다 백룡은 강한 바람이 불더니 딸이 없어졌다며 딸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길동은 괴물의 지심을 알고 꾀를 써서 백룡의 딸을 구해주었지요 백룡은 크게 기뻐하며 길동을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얼마 뒤 길동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어요 조선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른 길동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율도극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서 그곳에 왕이 되었습니다 길동이 율도극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도둑이 없어지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주워가지 않는 태평성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비로운 피리 요번에 들려줄 이야기는 신비한 피리에 관한 전설이에요 신라의 서른번째 임금인 문무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죽어서도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문무왕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동해바닷가 바위 사이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바다 보이는 곳에 감은사라는 저를 세웠어요 아들은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되었어요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이름의 5월 어느 날 이었습니다 바다를 살피던 한 신하가 급히 찾아와 아래였어요 배하 동해 바다에 움직이는 작은 산 하나가 가문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고 합니다 점으로 괴이한 일이로구나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며칠 뒤 점을 지는 신하가 찾아와 말했어요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삼국통일을 이루신 김요신 장군께서도 하늘의 신이 되어 우리 신라를 지키고 계시지요 이 두 분께서 배하께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위를 떠다니는 산에 있습니다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문화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문사에 머물면서 신하를 보내어 바다위를 떠다니는 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지요 산 모양은 거북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 아이다 신하의 말을 들은 신문화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굳은 날씨가 계속되었지요 일해가 지나서야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신문화는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위에 떠있는 산으로 다가갔지요 그러자 용이 와서 옥으로 만든 검정 허리띠를 바쳤답니다 신문화는 신문화는 기꺼이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 산에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까닭이 무엇이요 손바닥도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 대나무도 같은 이치이니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 보신다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이 나를 시켜서 보낸 선물이옵니다 신문화는 기뻐하면서 오색위당과 금과 옥을 용에게 바쳤어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었지요 신문화는 대궐로 돌아가 피리를 잘 간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꺼내어 불었지요 가뭄이 들 때 피리를 불면 신기하게도 비가 주륵주 내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리를 불면 적이 스르르 물러갔어요 그뿐이게요 폭풍이 몰려오다가도 피리를 불면 바람이 주륵주 내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리를 불면 적이 스르르 물러갔어요 그뿐이게요 폭풍이 몰려오다가도 피리를 불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답니다 온 세상이 피리 소리 하나로 평화로 워쩘지요 이렇게 신비로운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 이랍니다 수없이 거센 불결을 잠잠하게 해주는 피리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동화 오신의 연못 옛날 옛적 충청도 보은 이라는 고을에 늦도록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살았대요 이 총각이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타박 타박 당집이 있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당집 안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총각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지요 당집 안에서 소리가 난리 없는데 그것도 이렇게 늦은 밤에 그렇다면 혹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총각은 머리카락이 쭈뼈 쭈뼈 서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안그래도 당집 앞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터였거든요 무서워서 마른 침만 꼴깍 꼴깍 삼키던 총각은 일부러 에헴 하고 헛기침을 영거푸 해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겁이 좀 덜 날 것 같았던 거지요 그러자 글쎄 당집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총각은 내가 헛소리를 들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요 그래서 당집 앞으로 살살 걸어가서는 문을 휙 열어 젖혔어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당집 안은 귀신이나 도깨비는 커녕 개미 한 마리 없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당집 안에서 이상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조그만 방망이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 였지요 옳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총각은 냉큼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요 이걸 어디에다 둔다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도깨비가 쓰던 물건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안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닭장 속에 두었지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와서는 종각 집에 있습니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빨끔히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둠 속에 시커먼 사람이 하나 서있는데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저게 도깨비 모양이구나 총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다시 한번 예의바르게 물었어요 며칠 전 당집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총각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그렇소만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요 방망이를 돌려주십시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물건이라고 오밤중에 찾으러 왔소 우리에겐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방망이를 돌려주시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총각은 두말없이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덥석 받아 가슴에 끌어안더니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뒤에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깨비는 꾸벅꾸벅 인사를 하다가 바람처럼 휙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한밤중에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오길래 총각은 자다 깨어 나가보았지요 세상에 도깨비들이 끙끙거리며 마당에다 쌀가마니를 부려놓고 있지 않겠어요 귀아디귀한 쌀이 마당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덕분에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먹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돈이 없으니 반쪽 부자가 아닙니까 자 이제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사십시오 도깨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가 마루 바닥에 돈을 그득 그득 쏟아붓는 소리였지요 그걸 본 총각이 어땠겠어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지요 단박에 진짜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날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총각을 찾아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총각은 이제 먹을 걱정 돈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지요 며칠 안으로 색시를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밤중인데 마룻바닥에 쿵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왠 처녀가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처녀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총각은 얼른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뒤 정성껏 보살펴주었어요 물을 떠다 먹이고 아픈 곳을 주무르고 미음을 쏘어 먹이며 돌보았지요 그랬더니 처녀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래요 총각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저는 전라도 해남의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는데 무엇이 휙 나타나 저를 낚아채었지요 그 순간 전 너무 놀라 기절하여 그 다음에는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른답니다 처녀가 낯을 불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물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충청도 보은 땅이요 보은이라면 충청도 보은에서 전라도 해남까지는 수백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러니 선뜻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처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총각집에서 눌러살게 되었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잖아요 어쨌든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아내를 얻게 된 셈이었지요 뭐 총각과 처녀는 부부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많겠다 돈 많겠다 다른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깨비가 또 불쑥 찾아왔지요 오서방 오서방 안에 있습니까 총각은 성의 옷이었는데 장가든 걸 알고 도깨비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서방이 문을 열자 도깨비가 또 말하였습니다 오서방은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색시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걱정이 남았어요 제가 저기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줄 테니 물고기를 잡아 반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그득 그득 들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 뒤 정말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이 생겼고 연못에는 물고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자 오서방은 도깨비가 정말 정말 고마워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지요 옳지 옛날부터 도깨비는 메밀묵을 좋아한다고 했지 오서방은 메밀묵을 한 속 가득 쑤어가지고 도깨비들을 불러 묵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런데 묵을 엄청 많이 쑤었는데도 도깨비 하나가 메밀묵을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그 도깨비는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에이 연못을 만들 때 내가 다져놓은 곳을 확 뚫어버려야겠다 그러고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 뒤 사람들이 뚫린 곳을 바윗돌로 막았는데 큰 비라도 내리면 꼭 그곳만 허물어지고는 하더래요 아무래도 사람 솜씨가 도깨비 솜씨보다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서방은 도깨비와 아주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왜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느냐 구요 그러니까 그게 때는 어느 추운 겨울 이었어요 동진날이 되어 오서방은 팥죽을 쑤었지요 그런데 어찌나 많이 쑤었는지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귀신을 쫓기 위해 대문에도 바르고 그랬는데도 아직 한 소치나 남았더래요 마침 잘됐네 도깨비들을 불러다 팥죽 장치나 버려야겠군 그날 밤 오서방은 도깨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놀라오던 도깨비들이 대문에 바른 붉은 팥죽을 보더니만 부랴부랴 도망을 갔다지 뭐예요 도깨비들도 귀신처럼 팥죽을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오서방은 도깨비들이 팥죽을 싫어한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오서방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오서방은 도깨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이웃에 사는 영감님께 이야기했더니 그 영감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었대요 너무 마음 끄리지 말게나 도깨비하고 오래 사귀면 끝이 좋지 않다네 하고 말이에요 하긴 누가 알겠어요 영감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쯤에서 헤어진 게 잘 된 일인지도 모르지요 혹시 낚시를 해본 적 있나요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오가리 사리라는 연못을 찾아가 보세요 도깨비들이 오서방에게 만들어준 연못을 사람들은 오가리 사리라고 불렀답니다 오서방의 성을 따서 오신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래요 지금도 충청도 보온땅에 가면 오가리 사리 있는데 여전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별거 없는 한양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이 선비가 살았대요 선비라고는 하나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이곳저곳 구경삼아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은 인물이었지요 그런 이 선비가 하루는 큰맘 먹고 난생처음 한양 구경을 나섰더래요 한양이란 곳이 눈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라 했지 이 선비는 괴나리 보침을 등에 착 붙여 단단히 잡아지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다짐을 했어요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한양 저작거리로구나 양쪽으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사람이 꽤 많이 붐비고 있었지요 그런 광경을 보자니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이 선비는 연신 고개를 두리번 거리며 이 물건 저 물건 구경도 하고 내친 김에 흥정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선비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잣 가게 앞에 멈추어 섰어요 군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가진 돈이 없는 게 문제였지요 이 선비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줄임비를 채울 수 있는 꾀를 생각해냈어요 먼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가리키며 천연덕스럽게 물었지요 주인장 이것이 무엇이요 옷이요 작가계 주인은 이선비의 허름한 행색을 훑어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이선비는 가게 안으로 얼른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광조리에 담긴 잣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어요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요 잣이요 그러자 이선비는 잣을 한 움큼씩 집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줄임배를 채우느라 손이 정신없이 바빴지요 잣을 배불리 먹은 이선비는 주위를 휘둘러 보다가 이번에는 갓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요 갓이요 이선비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순간 주인이 그의 옷을 잡아채며 돈을 달라고 했지요 내가 왜 돈을 내야 하오 난 주인장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뭐요 가게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져 물었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주인장이 오시오 하니 들어왔고 자시오 해서 먹었고 가시오 하기에 갔을 뿐이오 이선비의 말을 들은 주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선비는 멍하게 서있는 가게 주인을 뒤로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흥 한양 녀석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잖아 괜히 소문만 요란하군 하고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그늘을 판 부자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이 영감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을 도와주는 일이나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그 부자 영감 집 앞에 느티나무가 한구루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여름이면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늘에서 쉬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욕심쟁이 영감은 느티나무를 찾았는데 웬 총각이 떡하니 누워있지 않겠어요 네 이놈 왜 남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게냐 썩 비키거라 부자 영감은 대뜸 화를 냈지요 그러자 총각이 부스스 일어나며 물었어요 영감님 어찌 이 나무 그늘이 영감님의 것입니까 이 느티나무는 우리 고주 할아버지 심으셨으니 우리 집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란 말이냐 총각이 듣고 보니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영감 심보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각은 잠시 궁리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신뢰를 했습니다 나무 그늘이 필요해서 그러니 저에게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자 영감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돈을 주고 이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네 좋다 그럼 팔겠네 그늘이 크고 넓으니 다섯 양만 내게 총각에게 다섯 양은 큰 돈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나무 그늘을 사버렸습니다 영감님 이제 이 나무 그늘은 제 곳입니다 음 물론 그렇고 말고 부자 영감은 다섯 양을 만지작거리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섯 양으로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해가 뉘엿 뉘엿 기올면서 느티나무 그늘이 부자 영감 내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을 때였어요 총각이 성큼 성큼 부자 영감 내 집으로 들어와서는 그늘 집 마당에 떡하니 앉았지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마루에 서서 총각에게 화를 냈어요 이놈아 왜 묻지도 않고 남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아니 영감님 영감님께서는 며칠 전에 분명 제게 나무 그늘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할 말을 잃었어요 괜스레 입맛만 쩍쩍 다시며 마루를 서성거렸지요 조금 있자니 해가 점점 기울면서 나무 그늘은 마루로 옮겨갔어요 그러자 청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마루 위로 올라가더니 제 집 마냥 벌렁 들어 누웠지요 깜짝 놀란 부자 영감이 담뱃대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어디를 함부로 들어온 게냐 썩 내려가지 못해 영감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운 곳은 제 돈으로 산 나무 그늘입니다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영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저 제 나무 그늘을 쫓아왔을 뿐입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서는 헛기침만 영거푸 해들 수밖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해가 더욱 기울어지자 점점 길어진 나무 그늘이 부자 영감이 서 있는 곳까지 드리워지는 거예요 총각이 벌떡 일어나며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요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이 그늘 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서 비키라니까요 부자 영감은 총각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 영감네 식구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멀뚱 멀뚱 쳐다보고 서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나무 그늘이 없어졌어요 총각은 그제야 부자 영감네 집을 나와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부자 영감이 총각에게 나무 구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저마다 한 소리씩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부자 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떡하니 낮잠까지 자기도 했다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자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물리자고 제안했어요 이보게 다섯 양을 돌려줄 터이니 없었던 일로 하세나 왜요 이 나무 그늘이 없으면 저는 쉴 곳이 없어지는데 왜 돌려줍니까 그럼 열량이면 어떤가 쉴 습니다 겨우 열량에 이렇게 크고 넓은 나무 그늘을 팔 수는 없지요 한 오천량을 주신다면 또 몰라도 뭐 뭐라고 오천량 부자 영감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오천량을 주고 나무 그늘을 살 수는 없는 노릇 이었으니까요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다섯 양을 받고 나무 그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총각은 다시 해가지고 나무 그늘이 없어지자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 부자 영감 생일이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와 시끌벅적 잔치가 열렸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총각이 친구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예 신까지 신은 채로 들어와서는 옷에 묻은 흙을 음식상 옆에서 툭툭 털어내는가 하면 버릇 없이 아랫목에 들어 누워 코까지 드르렁 드르렁 고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손님들이 부자 영감에게 사정을 물었겠지요 그러자 총각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요 총각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입을 모아 부자 영감을 나무랐어요 옛기 사람아 아무리 욕심이 많기로 써니 나무 그늘을 판단 말인가 여보게들 어서 일어나세 인심이라고는 공할만큼도 베풀 줄 모르는 이 사람과는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겠네 그려 손님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부자 영감은 한참을 울고불고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후회했답니다 다음 날 부자 영감네 식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나 멀리 가버렸대요 그 뒤로 총각은 그 느티나무를 마을의 소유로 만들어 누구든지 쉬도록 했다지요 지금도 총각이 살았던 그 마을에 가면 아름들이 느티나무가 서있대요 더운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삼신할머니 옛날 서천골에 석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웃집은 북적됐지만 석이네는 늘 조용했어요 석이가 외동이었거든요 석이는 혼자인 게 참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예쁜 색동옷도 모두 석이 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석이는 외동인 것이 싫어졌답니다 기쁠 때도 혼자 놀 때도 혼자 혼자서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거든요 나한테도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석이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생 낳아주세요 석아 아기는 삼신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낳을 수 있어 삼신할머니? 할머니 친구인가? 석이는 할머니에게 또 쪼레를 달려갔습니다 오호라 우리 석이가 동생을 갖고 싶은 개로구나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정지해 주시는 신이란다 정성껏 기도하면 우리 석이한테 동생 하나 주실지도 모르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러 가는 거야 동생 만들어 달라고 나도 갈래요 석이는 동생이라는 말에 얼른 따라 나섰어요 새벽 산길은 춥고 으스스 했습니다 엄마는 옹달샘 앞에 상을 차리고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 하나 더 주세요 그 사이 석이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옳아 이 정도 정성이면 됐어 생명 꽃밭에 다녀와야겠군 문득 석이의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신 할머니세요? 음 비밀인데 네 눈에 내가 보이는 게냐 삼신 할머니는 어디론가 바삐 떠나려 했어요 잠깐만요 제 동생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잖아도 그럴 참이야 기다려봐 삼신 할머니는 휙 날아올랐습니다 삼신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석이도 날아올랐지요 삼신 할머니는 산 넘고 구름 건너 생명 꽃밭에 닿았습니다 생명 생명 꽃밭은 오세의 꽃으로 눈부셨어요 이야 얼결에 딸려온 석이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어이구 넌 왜 따라온 개냐 삼신 할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생명 꽃 고르러 왔지 두 송이가 있어야 네 동생을 만들거든 어디 보자 어느 꽃이 흐뜰을까 삼신 할머니는 조심조심 꽃밭을 살폈어요 석이도 동생을 생각하며 꽃밭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그만 검은 꽃을 밟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든 세우려 했지만 꽃송이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게다가 검은 꽃이잖아 그동안 삼신 할머니는 하얀 꽃과 붉은 꽃을 골랐어요 드물게 잘 여문 꽃이다 곱구나 그러고는 서천골로 돌아와 그 꽃들을 엄마 머리에 얹어주었습니다 석아 그만 자고 일어나 집에 가야지 엄마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삼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 엄마는 입덧을 했습니다 이런 경사가 서기 동생 생겼구나 할머니는 삼신 주머니에 햅쌀을 그득 채우고 삼신 상을 차렸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이 어멈과 아기의 건강도 보살펴주세요 엄마 배가 불러갈수록 석이 마음도 한껏 부풀었어요 삼신 할머니가 고른 꽃처럼 틀림없이 예쁜 동생 동생 일거야 석이는 하루빨리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기 언제 낳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만 보채렴 아기는 하루아침에 뚝딱 태어날 수 없단다 아기는 엄마 몸속에서 피살려 백일 뼈살려 백일 살살려 백일 삼백일 이 지나야 세상에 나오는 거야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엄마가 내지르는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 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석이 아빠 어머님 석아 아이고 석이는 문틈으로 방 안을 훔쳐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 엄마 배를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삼신 할머니는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아가 아가 어서 빨리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러고는 아기 엉덩이를 찰싹 찰싹 때려주었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찰싹 용감한 사람들하고 찰싹 착한 일 만이라고 찰싹 마침내 아기가 맑고 힘찬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와 아기가 무사한 걸 보고 삼신 할머니는 입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아빠는 새끼줄에 소나무 가지와 숯을 엮어 대문 앞에 매달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금줄이란다 병균이나 나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금줄을 보면 조심하게 되지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길 바라는 뜻이란다 서기 할머니는 감사의 삼신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삼신 할머니 상에 올린 다음 엄마에게도 먹였지요 그때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쓱 지나갔어요 누구지 놀란 서기 곁에 삼신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 할망구는 저승 삼신이야 아기가 대연할 때마다 기웃거려 아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게야 걱정 마라 내가 있는 한 어림없는 일이지 저승 삼신이 사라졌지만 석인은 불안했어요 혹시 검은꽃을 망가뜨려서 올까 생명꽃 에서 저지른 실수도 떠올랐지요 석인에는 아기 이름을 문이라고 지었어요 문인은 백일이 지나자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여보 여보 문이 엉덩이 좀 봐요 어쩜 먼까지도 일이 앙증 맞아요 그러게 말이요 식구들은 밤낮 문이만 들여다보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동생이 생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석인은 더욱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다 문이 때문이야 저승 삼신이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날 밤 웬일인지 문이는 열이 펄펄 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치웠던 삼신상을 다시 차렸지요 삼신 할머니 노연 푸시고 우리 문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다리던 삼신 할머니는 오지 않고 저승 삼신이 불쑥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유 탐난다 저승 삼신은 자리까지 잡고 앉아 문이를 노려보았어요 석이는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만 같았지요 삼신 할머니 어디 계세요 우리 문이 구해주세요 저승 삼신이 석이를 비웃었어요 이히히 문이는 이제 내 거야 날이 새면 내가 데려간다고 석이는 저승 삼신이 문이를 데려갈까봐 도무지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무렵 석이는 잠결에 언뜻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자네 정말 이럴 테야 삼신 할머니가 저승 삼신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지요 난 억울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승 삼신 이냐고 자네 마음이 이해하네 하지만 언제까지 갓난하기를 탐낼 셈인가 더군다나 이야기는 검은 꽃도 아니란 말일세 오호 그래서 검은 꽃을 망가뜨린 거야 내 꽃 망쳤으니 문이라도 내놔 난 모르는 일이야 검은 꽃을 심은 제가 더 큰 걸 모르나 문이는 오래 살 운명이니 억지 쓰지 마 시무룩하게 듣고 있던 저승 삼신은 날이 밝아오자 마지 못해 총총 사라졌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문이 이마를 쓰다듬자 문이는 금세 열이 내리고 숨소리도 부드러워 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검은 꽃을 망가뜨렸어요 그래 꿈원 저승 삼신은 검은 꽃으로 만든 아기만 데려갈 수 있어 생명 꽃은 생마다 다른 운명을 지녔지 모든 꽃은 소중한 법이야 비록 검은 꽃이라 해도 이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낼게요 다신 생명 꽃밭에 따라오면 안 된다 삼신 할머니는 치마 자락을 나부끼며 날아 올랐어요 새근 새근 잠든 무늬를 보며 석이는 속삭였지요 내 예쁜 동생아 태어나 줘서 고마워 오늘도 신의 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자연의 많은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과 더불어 살며 신을 모시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는 기우제 어촌마을 평안을 비는 제사가 풍어제 입니다 오늘 첫번째로 준비한 동화도 자연을 다스리는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자연의 신에게 농사를 짓는 이들이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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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